와 정말 오랜만이네 패치가 많이 됐다고 해서 좀 편안해졌기를 기대하고 기대하는데 오랜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면서부터 3장 시작이에요 마을 오는 것부터가 3장이야 오자 자리 썼니 네 서커스단 안에서 싸운 이유 그 뒤에 진행되는 거거든요 많이 패치됐다고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패치됐는지 눈으로 알아볼 수 있으려는지 안녕 오랜만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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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졌는데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맵 넓히기 위주로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여기도 길이 있었던가 일로 나갈 수 있나 기본적으로 맵 넓히기를 하러 다녔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물쇼를 따봅시다 자물쇠를 따봅시다 뭐 하는 거지 뭐하는데지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지 히스키 약간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복원의 물약 뭐야 아니야 이런거 필요없어 얜 제일 필요없는거 확실히 그래픽이 어 여기 어 여기 처음에 떨어졌던 해변 아닌가 아닌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오 뭐야 빨간색 문인데 들어가도 돼 여기 어디야 여기 뭐지 열린손의 신전 뭐야 여긴 어디야 아 그래요 비슷하게 생겨서 어 어? 갑자기? 왜왜왜그래 너 갑자기 왜그래? 아 아 아 어 편을 들어준게 기분이 나쁜거구나 아 아 맞네 아 아 진정해 아니 왜 오늘 시작하자마자 욕을 하고 그래 아 아 아 어떻게 두개짜리여서 이것밖에 안나오니 아 아 아니 진정해 다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 친구야 내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다고 믿어봐 아 아 어 야 이건 안돼 어 어 잠깐만 어 어 이건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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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기다려 아 아 아 벌레 머릿속에 안집어넣고 가지고 있잖아 확신에 찬 동반자 어 확신에 찬 동반자 어 뭐야 지게하지 근데 왜 얘로 떠있지 왜 얘로 떠있지 왜 다시 또 선택의 기회가 오는거야 딱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잘 넘겼는데 왜 왜 왜 왜 다시 아 의도부터 조사해 그치 갑자기 왜 아 아 덮어씌우기 아 덮어씌우기 아닌데 불러 아 모양감 다시 써 어쩔 수 없지 이것도 내 선택의 일부이니 어쩔 수 없지 잠깐만 어 뭐야 살이 박혔는데 최대한 거부하겠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왠지 정신을 연다가 정신을 연다가 뭔 뜻이지 먹는다와 정신을 연다의 차이가 뭐야 먹는다와 정신을 연다의 차이가 뭐야 치우고 마음에서 지운다 이러면 다시 집어넣겠지 아 아 아 됐어 아니 나는 이걸로 설정되어 있는데 왜 얘가 아 잠깐만 여기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지 도대체 이거 뭐하는 곳이야 여기 뭐하는 곳이지 뭐하는 곳이지 뭐하는 곳이지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아 아 이거 다 열어야 되잖아 락핑이 좀 아까우려나 훔치기 아 야 잠깐만 이거 상태로 훔치면 안 되는데 너무 무거운데 야 잠깐만 어 어 아이템 떨어뜨려 캠프에 보내면 된다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캠프에 보내면 잘 안 볼 것 같아 캠프에서는 그냥 그냥 열리나요? 아니면 이거 일일이 또 자물쇠로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자물쇠 어쨌든 써야 되는 거면 아 10짜리야? 10짜리에는 뭐 별거 없네 일일이 다 안 여는 것도 어 이거 은근히 비싼 건데 양 30짜리 아 별거 없네 이런 거 들어있는 거면 아 책은 일단 다 주워보고 아 책은 일단 다 주워보고 아 야니스 구교장이 작성한 이 기록은 열린손의 신전의 대사 대제사장인 로건 신부의 다양한 설교를 통합한 것입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뭔가 사이비인가? 오 오 오 부터의 이동은 그가 항상 표현한 방식인데 저는 그것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위로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재능은 아 근데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여기는 뭐 별 중요한 건 없어 보인다. 그냥 아이템 팔만한 거 군도 뭐 제때제때 모으면 되니까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들어왔으니 싸울 것 같애. 함부로 들어오는 곳은 아니었던 듯이 일단 자물쇠 따고 나가자. 대충 킵해두고 아 정말 한 번에 성공하는 법이 없네 없네 일단 나가자 나가서 지금 아까 그 골렘 있는 쪽으로 넘어가자 저번에 그 골렘 있는 쪽으로 넘어가야 메인 볼 것 같거든요 그 뒤로 일단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하냐 오 갔다 와 훨씬 부드러워졌어 대박 대박 뭐 아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중 나랑 이름이 같은 분이 계신다던데 어디서 어떻게 찾지 아 찾다 바로 찾았네 하윤씨 김하윤씨 여기 김하윤씨 있어 김하윤씨 이거 뭐 제작자분 중 한분이라던데 김하윤씨 여기 있네 제작자분은 한분이래요 근데 실제 이름이 김하윤이래 같은 하윤이야 그 정보를 듣고 찾고 싶었는데 가까운 곳에 계셨네 보타시 대관식 정면돌파 다시 간다 정면돌파 난 난민이 아니야 아 250이나 내고 들어가야 돼 난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 생활하지 난 자연인이거든 도시에 급한 일이 있어 아 뭐 어쨌든 돈을 내야 되네 돈 안 내면 못 들어가는구나 돈 안 내면 못 들어가는구나 이제 가도 되나 오브야한테 계속 가기 기만 둘 다 기만이네 여긴 내 고양이야 고양인 척 뭐야 일단 가만히 있어볼게요 수색하나? 오 쟤도 뭔 능력을 쓸 줄 아나 보다 뭐 마이 엔진 it's almost I don't know Buzzing Like it's paying attention The scrying eyes have born witness to your actions And they reveal no violations Your record is clean citizen Keep it that way And enjoy your visit to bouldersgate Oh Mitch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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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갑자기 뜬금없는 오와 마을에 들어와서 레벨업했어 Nice Nice 반란군이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거 던지 폭탄을 던져 데미지가 없는 레벨 9 레벨 9 좋았어 그냥 그냥 레벨 올리면 되는군요 그냥 레벨 올리면 되는군요 이렇게 주문 교체하기가 없지 이렇게 안 뜨면은 주문 추가 못하는 거 아니었어? 방금 방금 암흑껍질 상처 치유가 따로 있지 않았던가? 모르겠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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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어컨을 켜야겠어 에어컨을 켜야겠군 아 사실 얘도 스킬 잘 안쓰는데 번개와 살아나 챙겨 아 동물원어 맞아 동물원어 쓰려고 했는데 저번에 없어가지고 못했죠 아 제일 좋아 바바리안 간단해서 제일 좋아 주문 두개 5레벨 정용 사람지배 생명체마비 차원구속 변장시키는 것도 있네 연동력 벽을 생성 주방 병충해 이거 뭐야 음 일단 독구름까지 배울까 이걸로 배우자 흠 흠 좋았어 야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건데 막막하군 어 웨이포인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 상인인가 어 상인인가 그림 파는 사람 있다 갖고 있는 필요 없는 것부터 일단 팔게요 분명히 끝나기 전에 팔았던 것 같기는 하지만 기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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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방금 내가 뭘 본거지 저사람 무슨 말을 저 여자분 굉장한 말을 번역을 번역을 굉장하게 해놨네 번역을 굉장하게 해놨네 어 어디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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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 감옥 뭐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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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옷가게인데 어디 말하는 거지 아 여기도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인가보네 여기가 뭐야 헉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아 아 아 아 얘를 같은 걸로 인식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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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잠깐만 어떻게 고칠지는 일단 알고 있을 거 같은데 일단 가볼까? 어떻게 고치는지 아니? 헐 헐 그러게 대놓고 구식이라고 무시하잖아 심장이랑 같은 거랑 헐 스틸워치에 대한 위험은 로드 고타쉬 스틸워치 파운드리에 대한 고타쉬 경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게 있나? 고타쉬 경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게 있나? 고타쉬 경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게 있나? 우리의 크리에이터 로드 엔버 고타쉬 고타쉬 경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게 있나? 지금 고타쉬 경에 대해 고타쉬 경에 대해 고타쉬 경에 대해 정직하게 일하고 있네 일을 열심히 하네 정직하게 일하고 있네 일은 열심히 하고 있네 오...경치 좋은데? 일단 무슨 길이... 도시에는 들어왔는데 길이 이렇게 일자고 지나갈 수 없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지? 이걸 통해서 들어가야되나? 아까 자에라가 얘기했다던 그 집이 어딘거야? 어머! 생기신거랑 다르게 이름이 너무 깜찍하시네요 호미씨 소미씨 이름이 깜찍하시네요 소미씨네 소미씨 여기는 연금술과 물약의 성적 소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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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더스게트의 최신 인센스 맛있어 진짜 인성파탄 지문은 꼭 하나씩 있구나 음 그래 끝내주네 그냥 너는 분명히 훌륭한 테스트가 되었군요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이야기 할거 아니면 나갈게 일단 대화 지문이 뜯는 사람들부터 말을 걸어야되는거 먹어볼까? 2층이 끝인가? 아 끝이구나 아 근데 말골사람이 너무 많아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돼? 말골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수상해 보이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하는건지 음 음 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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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봐야되나? 저게 뭐야? 샤레스의 손길 뭐하는데야? 뭐야 뭐야 접대하는데야? 어? 약간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데 어? 어? 아하 꼬마 엠 아하 다들 눈 맞춤하는 곳 인가보군요 어어 이쁜 누님이 춤추고 있어 파괴자 롤 여왕 이쁜 누님이 춤추고 있어 분위기가 묘하구만요 이런덴 뭐지? 뭐지? 이 컴컴한 여기 주방이구나 음식 많겠는데 여기? 느낌이 딱 오네 아 근데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되겠다 이런덴 뭐지? 나가자 일단 나가자 아 이쪽이구나 완전 초입이네 초입이 있네? 이런 가게가 어? 약간 통등가가 바로 앞에 있는 셈이네 통등가가 바로 앞에 있는 셈이네 법문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걸어야 하는 곳인가 너무 어렵구만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또 호텔이야? 여긴 또 호텔이야? 여기서 많이 찾았어? 아 근데 카자 도르 스토리도 여기서 해야될텐데 올라가보자 여긴 다 숙소 그냥 나오자 와 진짜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네 콕 찝어서 한 사람한테 말 걸고 싶은데 올라가보자 미안해 무단침입 아닌데 왜? 나 오면이 돈 내고 들어왔는데 말을 왜 저렇게 하냐 그냥 주민이라고 떠있는 사람들은 말을 걸면 안되고 그냥 주민이라고 떠있는 사람들은 말을 걸면 안되고 가슴이 저한테는 말 없을 수 없을 것 같다 나 아직은 없을 것 같다 또 없을 것 같다 또는 어디서 어디서 많이 본 얼굴 느낌인데? 일단 다시 나가자 여기서부터 다시 보자 아스타리온 비밀도 여기 알아낸지 좀 됐으니까 저번에 그 아저씨들이네 어 그래 여긴 지나쳐 왔으니까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이쪽길 쭉 돌고 아 찾는다기보단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주주소를 먼저 가야되나? 아 제가 딱 이거 할 때도 막 어디 가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막 움직인게 아니라서요 맵 밝히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이 난리가 나버렸네 아 아 근데 말 걸면 다 단답밖에 안해 아 그래요 건물도 들어가야 돼요 아 아 아 완전 빡세네요 이거 여기 오고 나니까 더 어려워진거 같아요 아 아 불편해 여긴 내가 저번에 왔지 여긴 내가 저번에 왔지? 아 저 말 벌었었어 아 저 자유도가 높은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아 여기 하윤자랑 사진 한번 찍을까 같은 하윤씨랑 비켜봐 칼라크 비켜봐 하윤씨랑 사진찍게 이렇게 여기 딱 캡쳐해서 하핰 세임 하윤 딱 이래가지고 찰칵 됐어 사진찍었어 같은 하윤씨 사진찍었어 도플갱어 만났다 도플갱어 그쵸 그쵸 갑자기 사람 너무 많아지니까 뭘 해야될지 모르겠지 않아요? 아 여기 들어갔었지 어 다시 올라가 여기 다 털었잖아 건물에도 좀 들어가야 돼 여긴 뭐지? 어 아 이쪽이 정문이구나 아 들어오면 안되는 곳은 아니었구나 왜그래 이렇게 싸우니? 어 어 둘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 아 헉 난민이 살해했다는 거야? 잠깐만 셋 다 별로 마음에 안드는데? 대화 지문 샜다 별로 마음에 안드는데 이거 일단 첫번째 아 억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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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플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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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사린자가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요 기껏 도와줬는데 살해당했어 이거 무슨 일이야 어 여기 샤워하는 데인가 아 그거구나 약간 배를 씻어낸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의 욕탕인가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나도 말 걸고 싶어 귀여워 달레리 뭔데 귀여워 부작 아니야 이래서 이래서 어 어 아이 포로자 할 말하 아니지만 이래서 안되네 맥주 롤 메이트 똥같은 작은 코끼리네 이거 이 일에 대해서 들어야 되나 사과하지마 어차피 개소리 같았으니까 음 음 정치적으로 편리한 점이 뭐지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알아내야겠어 역시 주인공은 항상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불타올라야지 조사관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아 아는 게 있니?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이 안에서부터? 아 샤레스의 손길이면 거기 아니야? 아까 그 아리따운 여성이 춤추던 아니 그때 아까 그 조사관 있잖아요 탐정 뭔가 키우고 싶게 생겼는데 펫 같은 거 있으면 키우고 싶은데 말하는 코끼리라니 아까 거기 가야겠다 가자 어? 아니 좀 귀엽지 않아? 뭔가 조그만해가지고 아 맞네요 맞네요 어? 근데 시체가 어디 있었죠? 아까 시체가 혹시 있었나요? 나 죽은 자와의 대화 가능할 텐데 있었나? 뭔가 안쪽 방이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찾아야겠군요 들어가야겠다 힌트를 얻고 움직입시다 이게 맞아요 이게 쉽겠죠? 그쵸? 이 많은 스킬 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아니 한 사람 것도 이만큼인데 아니 마법사도 이만큼해 언제 다 기억하냐고 이거 근데 시체를 용케 안 치우고 뒀나보네 아 여기 아까 아까 이 안쪽에서 못 봤으니까 다른 데 보면 되겠다 아 뭐야 나와 나와 이쪽인가 어? 어 여긴 어디지? 오지 여긴? 어 끈 끈임없는 이 탑은 뭐야 어? 종 칠 수 있나? 어? 어 뭐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 목걸이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종소리가 안 나는데? 아 불편해 아 이거 시점 너무 불편해 아무리 봐도 어 어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 오랫동안 해도 어 의무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으려나 아 여기있다 이분이구나 죽은자의 대화가 어디있었지? 나 스킬 안뺐지? 어 나 혹시 스킬 뺐나? 그때 누구껄로 얘기했지? 아 목걸이 스킬 맞다 진짜 불편해 나 혹시 목걸이 팔았니? 아냐아냐 여기있었어 맞아 안팔았어 목걸이 목걸이 이거 맞지 죽은자의 대화 일어나시오 로건이여 눈을 떠라 난 자네와 얘기하고 싶다 누가 너를 죽였지 어 붉은 옷을 입은 드워프레 그니까 왜 널 죽였지? 어 이유도 모르고 죽었어 어떻게 죽었지? 어떻게 죽었지? 독이 묻은 칼날? 어디로 공격받았어? 지하실 굴 어 지하실? 지하실 굴 은신처? 죽을때 뭐라고 했었지? 죽을때 뭐라고 했었지? 질문할 수 있는건 다했다 사실 이것도 몹쓸짓이야 죽은 사람 편하게 가지도 못하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가지도 못하게 아 다섯번 질문이 다섯번인거죠? 이 사람이 알고있는거를 좀 물어볼까?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 응 응 손 자르고 독으로 죽은거네 제대로 지하실 지하실 일단 갱신된걸 보면 신전 아래에 숨겨진 터널 신전 아래에 숨겨진 터널 신전 아래에 숨겨진 터널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아 일단 사창가 한번 아까 그 거기 홍등가 한번 갔다가 일단 홍등가에 한번 가보자 거기 갔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자고 일단 손길을 느끼러 한번 가봐야지 어떤 손길을 느끼러 갔길래 그곳을 방문했는지 어떤 여성과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여성과 대화를 나눴는지 아 여기 아니잖아 붉은 옷에 두어 주인이랑 말을 먼저 해봐야겠지? 뭐라고? 뭐라고? 음식과 타락이라고? 뭐? 채찍? 채찍이라고? 여기 때려주기도 하는 거야? 그런 플레이하는 곳이야? 내가 제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싫다고 하진 않겠어 뭐야 춘데레야? 뭐야 2번 춘데레 아니냐? 대답 1번 너무 솔직한 거고 2번은 뭐 굳이 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즐겨줄게 이런 건데 2번 한번 가봐 아 피온이라는 사람이 때려준대 아쉽게 그녀가 없네 선택지가 많네 하지만 나는 한 사람을 위해 엄격한 사선은 내일도 돌아오나 출퇴근이 자유롭나 보다 뭐야 실종됐어? 궁금하니까 찾아줄게 채찍을 잘 다루는 그녀 이름을 참... 아니.. 공간 이름을 엘민스터의 도서관이라고 해놓으면 하긴 위대한 마법사니까 이름을 빌려서 만들 순 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웨이터가 약간 막.. 옛날.. 막 요즘 막.. 옛날일로 치면 웨이터가 막 연예인 이름 빌려가지고 쓰는 것 같네 그런 느낌으로 방 이름을 아.. 엘민스터의 라이브..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그런 짓을? 어.. 드로우 호위를 데리고 있다고? 어? 풀지 못할 매듭도 있다고? 내 머릿속이 쓰레기가 되어가는 기분인데? 흫흫흫 내 머릿속이 쓰레기인가? 풀지 못할 매듭이라니.. 여긴 또 구속 플레이야? 어.. 다른 사람은요? 손님 있네.. 장사의 타로를 응.. 그러게.. 이름을 받은거야? slot 랍파엘 아? 그 자식이? 랍파엘이 여기도 왔었어.. 잘생겼다고? 취향이 좀 독특하네 여기는 뭐 인종도 성별도 차별이 없는 곳이니까요 아니 조사관님 여기 조사하려고 오신 거죠? 그 정보 듣고 조사하러 오신 거 맞죠? 발레리아씨 아니 설마 조사관님도 조사하러 왔겠지 나도 여기 조사하러 왔는데 설마 얘기 먼저 듣고 오신 거잖아 놀고 있는 거였어 너는 야니스에서 여행을 떠났다 그 정보가 뭔가를 가르치다 급했던 거네 일단 수사관한테 얘기해야지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 수사관 동참해줘 그 정보가 없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또 뭐야? 드벨라는 또 누구길래 드벨라가 누구야? 아 아 조수래 조수 로간 신부의 시체를 봤어 불일고가 아니라 레드드래곤에게 살해당했다 너고 레드드래곤? 나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네 안 믿는 거 아니야? 어 안 믿네 바로 안 믿는데 바로 안 믿는데 바로 안 믿는데 어우 술 취하고 나니까 귀가 아주 귀가 팔락이는 횟수가 장난 아닌데 이 정도까지 팔락이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아니 이 사람은 일을 안하는 사람이네 그냥 이 뚱뚱한 코끼리야 담배 피는 괜히 귀엽다고 했네 아까 2층에 오른쪽 침대라고 했던가 또 올라가는 데가 있었나? 아 한 번 더 올라가요 여기에 산이 층 네 아 여기다 어? 이런 게 왜 여깄죠? 이런 건 왜 이곳에 수술용 침대가 왜 있는 거야? 그냥 왔네 그냥 왔네 근데 쟤 수술용 침대는 왜 있는 거야? 쇠사슬 쇠사슬도 있네 그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속상인 밤의 공포 피 나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뭐지? 뭘까? 약간 좀 그거 당했나? 감금 당해서 도망간 건가? 저것만 보면 그런 느낌인데? 저것만 보면 그런 느낌인데? 저것만 보면 그런 느낌인데? 음 일단 다 뒤져봐 오 두루마리 오케이 음 책도 볼까요? 꿰뚫는 듯한 시선 볼 때마다 지저분 어? 뒷편에 소개문구가 쓰인 야한 소설 어? 이게 뭐지? 성마른 테이의 대마법사와 그의 앙수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인 근육질 광선 광전사가 적으로 시작해 연인으로 맺어지는 장편 대마... 아니 이게 무슨 대마법사랑 근육질 광전사? 굉장한데? 매우 야성적인 토론의 기록입니다 드리지트 두어덴의 눈 색이 과연 연한 초록색인지 짙은 청색인지 주홍색인지 또는 호박색인지에 대해 두 추종자들의 토론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별거 아닌거네 머리잡이냐 별 내용 아니군요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시죠? 좀만 더 뭔가 불만한거 없나? 이런거 주워가야지 아니 개목걸이 뭐지? 개목걸이도 있어 개를 키웠나보구만 이 안에서 개를 키웠나봐요 그럴 수 있지 강아지 정도 키울 수 있지 여기라고 못 키울거 없지 야생으로 돌아가다 이것도 뭐야 바로 읽으려고 했는데 모두가 아는 바로 그 엘민스터가 볼로가 제창한 페일와 일드의 교미의식이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교미의식이라니 이상한 책들로 가득해 그런가봐요 개 목걸이도 있는거 보니까 뭔가 동물도 키웠나봐 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패스 뭐지 뭐지 예? 어 아 그렇군요 굉장하구만 열람실 이용규칙 이게 또 뭐야 도서관에서 쾌락을 즐기다가 적발된 사람은 책장에 묶입니다 명시적인 허가 없이 특별 컬렉션을 조사하다 적발된 모든 마법사는 도서관 전체에 소리내어 읽도록 명령 받습니다 그들은 즐기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도서관에 정적을 깨는 사람은 즉시 재갈을 물릴 것입니다 어머 약간 상황도 있네 굉장하군 역시 여긴 굉장한 곳이야 여긴 뭐하는데지? 뭐라고? 아니 이건 또 뭐야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이 이 잠깐만 이 어지럽구만 번역들이 어지러워 조용했으면 좋겠다 어 어디 아이고 아 너도 화가 많이 났구나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카자두르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 걱정되니? 허 흠 흠 흠 그리핫이 템 흠 으 흠 헉 흠 흠 흠 얘는 마을에 안 오는게 낫으려나? 흠 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걔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 카자도르의 의식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어. 왠지 힘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fear, her heart will turn into a mind flare. 거기 희생될 영원들은... 하긴, 얘가 뭘... 그런 윤리적인 의식까지 있겠어.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여긴 왜 올라오는 거지? 왜 있는 길이지? 혹시나 해서 올라와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 잠깐만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찾아야 되는데 또 몇 개를 더 받았구나 라파일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이 안에 라파일이 있긴 있나? 그런데 있나? 저식이 이쪽 방에는 없으니까 다른 데서 찾아보면 되겠지 아 여깄다 악마의 소굴 아 컨셉 악마의 소굴 방에 왔다 자 여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왔다 라파일 너 여기 있지? 여기 있네 네가 여기서 여기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 소식을 잘생기진 않았는데 하나 더 말이야 하나 더 말이야 그래 하나 더 말이야 좀 시작할까? 네 다시 시작할까? 다시 시작할까? 네 ? 셋 셋 넌 넌 넌 넌 넌 어? 뭐야? 무슨 속임수를 쓴거지? 갑자기? 무슨 짓을 한거야? 대화하는거 차단했다 음.. 날 왜 여기로 들어왔는지 말해 어? 내가 맘에 들었다는 소리 아무튼 멈추지 않으니.. 너는 아직도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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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바로 대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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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이 더 높은 것 같다. 이것은 그래도 당신이 죽으면, 그리고 모든 다른 곳에서의 백성들도 죽음을 죽였다. 결국 당신이 죽음을 죽였다. 당신이 죽음을 죽음을 죽였다. 당신은 도로를 죽였다. 당신의 손에 있는 손에 있는 당신이 죽였다. 잠깐만 이걸 부순다고? 프리즘 부수면 안 되지 않아? 유물인데 프리즘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그 왕자 그 왕자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아 이게 그 일리시드 황제랑 얘랑 대립되는 약간 그 부분인가 보다 음 일단 말해봐 희망의 짓? 아 본인 집에? 그러게 약간 좀 수상해 음... 매번 날 꼬시네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긴 한데 뭐야 이거 답이 안 넘어갔네 달코야말로 속삭이는 악마 음... 원하는 게 뭐야? 아니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너도 원하는 게 그거였니? 너도 원하는 게 그거였니? 그래 손에 넣고 왜 그렇게 가지고 싶어 알 자연스러워 초과 학이고 커버와 어렵다 주변의 커스 Oo 따라다니고 그리 executive 무늬를 그 징그러운 뇌조각을 다들 탐내네 하지만, 무슨 일하는지? 그 극의 worst일 것들이 그리고 칼사는 그는 그룹을 발전했지만, 그 모든 leser yn 여성은 그녀의 힘을 almost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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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그는 그녀의 유일을 잃어버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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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똑같아 역시 악마는 다 똑같아 정말 정말 그치 카소스도 성공하지 못한 왕관을 네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 뭐야 왜 화내 왜 화내 왜 그때 왕관을 손에 넣지 않은 거야? 그치 쎈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나? 아 아 아 음... 아... 잠깐만... 내가 왕관을 차지할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나를 왜 이렇게 신뢰하는거야? 다 거절했는데 내가 왕관을 보내주는거야 내가 왕관을 보내주는거야 이것도 아 이거 좀 너무 어려...잠깐만 그치 어떡하지? 지금 정하는건 아 나 이 자식은 솔직히 못 믿겠어 여태까지 나타난거랑 대화를 한걸 봤을때 별로 크게 도움이 되는게 일도 없었는데 너무 다 보여주고 있잖아 자기의 속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 저장 한번 하고 아니에요 이거는 딱 한번에 선택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음 이거는 왕관을 파괴하는게 맞지 그냥 어느 누구의 손에 안들어가는게 제일 나은거 아냐 난 조용히 살고 싶어 이거 게일이 죽는다고? 아니 어쩔 수 없지 게일은 좀 슬프지만 본인들 운명인데 어떻게 나도 게일이 좋지만 이건 어쩔 수 없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잖아 그걸 파괴한다고 했지만 슬쩍 할 순 없는건가? 이거 왠지 그런 선택지 있을거 같은데 얘한테 구라치고 쟤한테 구라치고 내가 슬쩍 할 수도 있는거잖아 그런 선택지쯤은 있지 않을까? 왠지 여기서부터 길이 정해져있진 않을거 같아요 말만 이렇게 할수도 있을거 같아 부셔버릴거야 부셔버릴거야 아야 뭐 살해당하면 어쩔 수 없지 어 뭐야 난 떠날거야 얜 날 죽일거였으면 진작에 죽였어 죽일거였으면 진작에 죽였어 아 날 쫓아내버리네 아 게일은 미안해 게일 방금 선택지가 혹시 마음에 안들었니? 느낌표가 나타난걸 보니 너가 죽고싶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 별을 보면서 나눴는데 너무 대놓고 앞에서 얘기해버려가지고 마음이 상한게 아닌지 너벛이 너벛이 에벛이 어딘지 홈벛 홈벛 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새로운 책을 보고싶대 지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살아있을 때 어 뭐야 이걸 말해줘야되나 한동안 평화와 고요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래 아 이걸 말을 해줘야될까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아 어떡하지 음 라파일이 그랬어 알아 걱정했어 음 걱정했으러 가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다 어 아니 와우 대박 진짜 아무리 계속 들어도 그거 같애 프로토스 목소리 같애 자 자 그러면 해머 해머 살인사건 해결하려고 갔다가 이게 무슨일이지 잠깐만요 내 위치가 어디야 어 여기 다시 들어가야돼 아 맨날 새길로 새 어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딴 길로 새 가끔 순서가 정리가 안돼 게임이 놀고있는 아저씨 길이 자꾸 옆으로 빠지니까 어디야 어디야 알로다 에이 에이 라파엘을 비싯 아 원투명 앞나편이네 위층인가 아래층인가 어 어 위층인가요 여기가 아닌가 아 이쪽이네 어 어지러워 아 여깄다 여깄다 일단 위층으로 먼저 올라가 바로 들어가 어 아니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뷰 안에서 올라가는게 낫네 어 잠겨있네 어 다시 다시 헛걸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여기서 아 아 아 아 아 여기 주인은 주인이 누구야 아 이따 올라갈까 올라와 너네랑 얘기해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눈에서 불 나온다 어 어 어 얘네가 그네들 밑에서 일하는 애들인가 맞네 오지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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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초에 애초에 뭐 가족의 개념도 없이 살았는데 뭐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의식에 대해 말해줘 뭘 알고 있지? 뭐지? 뭐야? 승천한다고? 왜 저래? 제발! 무서운 녀석이었네 생각보다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죽이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지켜볼 순 없는데 그만해 멈춰 멈춰 다행이다 어우 좋아 좋아 어우 아프겠다 피부.. 건조해졌네 얼굴 왜 이렇게 웃기지? 이 정도면 뱀파이어 한테는 벤파이어한테는 저 거머리들이 벌레가 더 좋은거 아니냐 머릿속에 하나씩 심어놓는게 해서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대신에 마인드 플레이어가 되지 않는다는 선에서 머리를 심어야 되니까 좀 어렵긴 한데 저들을 죽여버렸어야 했어 내가 말려놓고 내가 말려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건 좀 왠지 일러바쳤을 것 같긴 하네 그러게 정면도를 파야겠는데 기다리고 있겠다 이 정도는 worst of all they don't know their fate's already set 가끔 보면 넌 엘더브레임보다 더 날 겁나게 한다니까 아 넌 좀 무섭다야 어 달링? 우리가 언제 그런 애칭을 부르는 사이 너 너 한 번도 날 그런 애칭으로 부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래 일단 도와줄게 피 한 번 준 이후로 저 친구가 나한테 좀 꼬이저기 위치는 알았다 어찌 좋지 어 근데 또 원하는 걸 찾으러 온게 아니라 또 또 딴 얘기 했어 또 또 딴 얘기 했네요 올라오죠 맞아 아니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뭐 자연스럽게 어 뭐 믿는 건 아닌데 아 아 그래요? 여긴 뭐하는 데지? 모두 컴컴한데 어 샤워하는 곳이네 여긴 나가는 곳이고 일단 물건 터는 건 나중에 하고 아 지금 뭐 굳이 돈 벌 이유는 없으니 여기를 조사하는 게 오 눈 색깔 예쁘다 그러게 어 왜 들여보내 주지 않는 거죠? 어 이 증거를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말로 찾는 게 아닌가? 어 어 아 잠시 대화를 해볼까요? 잠깐 잘못 눌렀어요 자 잠깐만요 미협하자 자식이 캔버스 하나에 지금 화를 들었어? 어 당신이 뭔데? 아 아 어 다행이다 아 아 다행이다 됐어 아 잘못 눌러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 하나 가져간다고 파티 Beau 신전을 피해다닌다고? 아 아 이 사람이 힌트 주네 방금 죽었어 뭐 그 사람? 어잉? 그래서.. 어 그런가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데.. 아 뭐야.. 너 상인이었어? 뜬금없네.. 그럼 밑에 팔아야지.. 뜬금없네.. 무슨 일 하는지 보여줘 이랬는데.. 빈 병.. 잔 두개 팔구요.. 병 팔고.. 가방 정리 진짜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 이 의상 어떤지 궁금하다고요? 아.. 또 하나 정도는.. 입어줘? 초록색.. 어 이거 약간 빨간색에.. 약간 초록빛깔 하나 입어? 아 이거 하나 입는거 보여줘? 아.. 아 또 궁금하다니까.. 입혀줘야겠네.. 누구로 입혀줄까? 게일로 입혀줄까? 그나마 게일을 한테 입히는게 나을거 같아서.. 어디있지? 어.. 방금 오후 어디갔냐? 알겠다.. 아! 잠깐만요.. 흉측하네요.. 흉측하네요.. 안 입히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자한테 입히면은.. 정지당하는거 아닌가 몰라.. 흉측하네요 옷이.. 무슨 취향이에요 아니에요.. 옷이 좀 흉측하네요.. 굉장한걸 봐버렸어.. 살아버려야지.. 끔찍하네.. 오 깜짝이야.. 아.. 아 깜짝이야.. 아 잘못 눌렀잖아.. 아니 이거는.. 아 이거는.. 화면 돌리다가.. 아 이거 화면 돌리다가.. 뭐야.. 어 그러네? 어? 진짜 그러네? 붉은 옷의 드워프인데? 바로 너처럼 생겼지.. 바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거야? 잡았다.. 요 놈.. 바로 이렇게 해도 되는거야?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볼까? 알고있는게 뭐야? 아.. 아.. 별자랑.. 접촉했나봐.. 피원이 사라졌어.. 이상하지 않아? 근데 무기를 어디서 찾지.. 어.. 둘째 챘나.. 둘째 챘나.. 모르는 척 떴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지?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지? 없지 않았나? 애초에.. 두어프면은.. 아니 지금 헷갈리는게.. 두어프가 약간 우크처럼 생기지 않았나? 아닌가? 아주 헷갈려 죽겠어.. 근데.. 안없어진거 보니까.. 일단.. 근데 여기.. 신전? 지하신전?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여기를 조사를 어떻게 해야될까? 이것저것 다 눌러봐야되나? 근데.. 눌렀다가 자꾸 이상한거 걸리는데? 그러면.. 이 안에도 조사해보자 사람 조사를 다 해야될거 같은데? 난 피온 골드 그라인드를 찾고있어 그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줄 수 있지? 아이가 몇살이야? 얘도 상인인가보다 맞네 다시한번 말을 걸어볼까? 이건 너! 당연히 누구도 없지 누구도 없지 아.. 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 이거 내가 봤을때는 조사를 조사를.. 어.. 그거 해야되나봐 막.. 나무통도 열어보고 막 이래야되는거 같은데? 아닌가? 위층인가? 사람이 아니라 상자같은거 열어봐야되나? 보존나 아.. 어.. 잠깐만.. 이 안쪽부터.. 아니야 여기.. 물반 상자.. 아.. 여깄다..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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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자.. 잠 세탁이랑 열기랑 뭔 차이지? 아.. 이건 그냥 열기구나 10정도면.. 막.. 한자리 숫자만 계속 나오는걸 또.. 중요할때 안나오면 어떡하지? 읽어보자 저는 일기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거리는 이유가 자랄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거 뭔소리야? 내 아들은 전에 둥지를 떠나본적이 없어요 아들? 나는 그거 여전히 엄마와 함께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 젊은 여성이 아닌가 본데? 나는 그곳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도 너무 다르게 행동해요 비밀 무례한 성급한 세상에 나는 이것에 대해 모른다 어? 아!!!! You are being watched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켰네? 아 아직 챙기지 말자 어 이거 챙겨야 되나? 슥 일단 챙기자 아 죄송합니다 일단 챙겨 아 깜짝 놀래라 쓰윽 일단 하나 챙기고 근처의 상자는 다 열어봐야 되나볼게 갔나? 가둬 가둬 야 문 닫어 가둬버려 가둬버려 빨리 빨리 열고 상자에서 뭐 나온거 없는데 얘 거면 열어봐도 되나? 아직 문 안 열었어 좋았어 이거 잘 봐야돼 여기 좋아좋아 이게 또 뭐야 아 아 금 1개, 은 6개, 구리 6개로 인상해달라 이건 별거 아니네 이게 없어져야 끝나는거 보니까 이거 다 열어봐야되겠는데 지금 쓰는거 다 씁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꺼 다 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일단 지금 헷갈려요 이거 게임하다보면 이름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가끔 헷갈려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너무 헷갈려 약간 이름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건지 나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이름이라서 헷갈려 맞지? 헷갈리는게 맞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 그래도 주사비 잘 나오니 아까 20 나온건 진짜 어이가 없었다 일단 다 열고 일단 다 열고 다 열고 다 챙겨 오케이 좋아 좋아 친애하는 누나? 이것도 뭐지? 아니 근데 저사람 이 사람 여기 문 닫으니까 기다리고 있네 열어줄때까지 기다리는건가? 안나오는데? 뭐지? 조용히 기다린다 마치 보라는듯이 다 뒤지라는듯이 있는거 없는거 다 다 뜯어 다 뜯어 하! 아 아 깜짝놀래라 아 아 팔면 되니까 보자 얻은거부터 일단 다 보자 음 달아오르니 너? 엘프송 주점 일단 큰 타이틀만 보고 책보는 것도 일이야 이 게임 제목이 뭐야 이거 발더스 게이트에 숨겨진 지배자들? 다른 장소나 시대에서라면 릴사 라엘은 혁명가로 추앙 받았을 것이다 발더스 게이트에서 그녀는 일생동안 범죄 조직의 두목 도시 속의 도시인 리틀 칼림샨을 다스리는 길드 대장으로 알려졌다 릴사의 이야기는 그녀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면서 시작한다 아버지는 도망자 신세인 그의 동생을 숨겨주었다가 플레이밍 피스트에 의해 교수형을 당했다 헉! 어머니는 그로부터 얼마 안 돼 질투심이 질투심 많은 귀족부인에게 고발되고 C타워에 투옥되어 그곳에서 사망했다 헉!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비웠다 제도가 부패했을 때 법의 집행자의 비율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규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법이 불합리할 때 그에 불복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는 것 칼림보석 상점 내에서 활동하는 리사는 어? 상점? 발더스 게이트를 지나는 모든 물건과 사람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녀는 상인 혹은 정치인 만큼이나 상품과 정보의 교환을 면밀히 관찰하는 첩보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2차적인 지식이 아니다 리사의 진짜 비결은 비밀을 지닌들이 비밀을 직접 공유하도록 이끄는 능력이다 그녀의 속삭이는 정원에선 익명의 정보가 길드와 끊임없이 공유된다 원한 대상이나 끌어내린 경쟁자가 있는 이인은 온 도시가 그 불만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자정에 정원에서 당신의 약점을 까발리면 해실력 전에 바로 그 약점에 칼이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전해진다 어 그러네 정보 마스터인가봐 어? 이게 뭐야 사파와 함께하는 발란더스의 모음기 괴물들은 사나우며 남자들은 근육질이고 여자들은 풍만하며 옷은 쉽게 찢어집니다 예? 잠깐만 이게 무슨 책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지? 순무를 원한다는 게 뭐야 아니요 아니요 책을 모으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뭐 알고 모았습니까 제가 뭐 알고 모은 게 아니라요 아니 이건 도대체 이런 책을 어? 누구 거야? 누구 거에서 나왔어 이거 내 쪽에 누구야 이거 누구 거에서 나왔어 지금 책은 원래 항상 열심히 모았어 얘들아 나는 어떤 책이든 다 열심히 모았어 왜 이렇게 덥지? 당황스럽네 갑자기 더워지는군 어디지 길이 어디지? 어디야? 나가자 나가자 아니 근데 수집을 열심히 한 거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없어지지? 이거 뭐 수집회 없어지던 거 아닌가? 어? 여기 뭐야 안 올라왔었다 뭐야 오호 속도에 불 밑에 친구한테 팔아야겠다 아 그럴까? 이야기 들었으니까 오! 잠깐만 이거 뭐지? 왜 25지? 뭐 좋은 거 있나? 헬로 저장을 하고 할 거야 다시 한 번 재시도 아 자 한 번만 더 얍 얍 아 안돼 이거 도구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니란 말이야 다시 아니 도대체 뭔데 이랬는데 진짜 별거 아니면 아 진짜 진짜 드럽게 안 나온 자 딱 한 번만 더 해본다 딱 한 번만 더 해본다 됐다 됐다 안됐다 으잉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운이 없는 거야 운이 없는 거야 아니면 안에 쓰레기 들어있는 거 아니겠지 궁금하게 싫어 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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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자고? 우시 부셔도 되나? 핫 으잉 으잉 몇 대를 때려야 된다 아 아 아 이걸 니가 때리면 좀 다르려나 니가 때려볼 아 얘가 때리는 게 낫겠네 아 한 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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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고작 나오는게 이모자야 아 이거 여태까지 진짜 수십개 팔았잖아 어 어 어 어 아니 뭐야 이거 뒤에 문이 있는데? 뭐야 아니네 아니 부시 부시고 이거에다가 썼어야 됐네 아니 뭐야 이거 뭐 아 똑같이 25야? 이번엔 제발 이번엔 제발 으잉 으잉 로퍼 실패하는거야 다시 하 하 진짜 너무한다 정말 하 하 진짜 너무한다 아 아 뒤에 문은 철문인데요? 다시 한 번 아니 이거 이중 철문이야 진짜 마지막 열개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제발 제발 됐다 드디어 됐다 안에 뭐가 있길래 안에 뭐가 있는데 여기 단서가 있을수도 있어 노래 그냥 쓰레기들만 있는거 아니야? 아 그냥 그건가? 어 어 이거 뭐야 찾았다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잠깐만 다른애로 바꿔 다른애로 바꿔서 보자 너로 바꿔서 보면 좀 다르잖아 여기가 살해당한 곳인가? 아니네 얘도 마이너스 1이네 게일로 봐야되나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고 싶은데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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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10짜리잖아 아니야 아까 내 아까 내 확률을 보면은 10도 만만하게 빠져났대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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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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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찾았다 찾았다 뭐야 죽었잖아 헐 세상에 둘도 없을 아내이자 어머니에게 에? 둘도 없을 아내이자 어머니에게? 이게 무슨 말이지? 둘도 없을 둘도 없을 아내이자 어머니에게가 무슨 소리지? 그럴까요 이야기 좀 해볼까 라고 하고 싶은데 휴식을 안해서 이야기를 못하네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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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상한데? 둘도 없을 아내이자 어머니에게 그렇다는 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도 된단 소린가? 아까 그 그 글을 봤을 때 내가 아들을 어찌고저찌고 하는 거 봤을 때 그냥 아들인 줄 알았더니 진짜 친아들이 아니었던 건가? 그러면 그러면 얘가 지금 얘기를 못하잖아 아 이거 휴식 가는 건 좀 얘기하려고 휴식 아 여기 있다 제시전이다 이야기해봅시다 누구한테 살인당한거야 당신 어떻게 죽었지 아들한테 죽임당했대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잠깐만 죽인 이유? 생긴거부터 물어볼까? 어떻게 생겼지? 얘도 죽였어? 뭐야 한명만 죽인게 아니었잖아 어디에 있지? 아 이건 모르겠구나 아씨 하나 날렸다 어 왜 죽였는지 모를 것 같은데 니 아들은 누구지? 돌로르? 이름은 뭐 돌로르? 니 아들이 왜 널 죽였지? 죽을때 뭐라고 있었지? 뭐라고 있었어? 답을 찾고 있었다 답을 찾고 있었다고? 뭔 답을 찾는거지? 일단 찾았으니까 좀 해지하고 혼자 돌아다녀 좀 해지하고 혼자 돌아다녀 무시무시한 병 할 것들은 다 챙겨 주머니 오 이건 또 뭐지? 이건 또 무슨 책이요 이 책은 차원을 여행하는 이들을 위해 아홉 지옥의 첫 층 아베르누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어? 아베르누스?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그럼요 아니 애초에 여기 오기 전에 책은 다 야설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세요?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책들은 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어? 여기 주네 나를 이사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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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이거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대 연장 도구 말 이장 도구 별거 아닌 것들 아우 렉 걸려 오 재료 많다 여기 뭐 되게 많다 와이버댄토 이쪽은 그냥 베란다 됐어 보자 그러면 돌로르 돌로르 하지만 이름으로만으로는 불일고르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습니다 일단 돌로르를 찾아야 되는 거지 어? 이것도 뭐야?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있었네 아 뭐 있었네 이게 뭐지? 아잇 여기 쓸모없는 한번 볼까? 오? 잠깐만 이거 다 벗은 거잖아 이거를 이걸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이지? 이거랑 이거랑 이야 시원한 옷으로 바꿨네 이게 더 예쁜데? 어? 이게 더 예쁜데? 이거 입힐까? 핑크핑크한 걸로 입고 다녀야지 할 수 있는 거 다 챙겨 상자 어? 여기 슬슬 렉 걸린다? 어? 어? 포션도 있네 아까 여기 다 뒤졌지? 일단 나가자 하아 돌아서 내려가야되네 어디서 올라왔지? 아 사다리 타고 왔지 설마 아저씨 아직도 여기 계세요? 열어볼까? 어? 아직도 여기 계셨네? 아휴 가둬놓는 것도 방법이네 가둬놓는 것도 방법이었네 가둬놓는 것도 방법이었네 이 사람이 돈이 많았던가? 많이 팔지는 못하겠네 어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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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다 죽었지? 아닌데 이런 옷은 굳이 교체 안해도 되는 옷들이니까 어허 찹찹찹찹 야무지게 벌어야지 무시무시한 편 수술 키트 어 아까 옷 상점 돌아다니다가 본거 같은데요 저장하고 마담한테 죽었다는걸 얘기하러 가자 나팔도 보고왔고 어 뭐야 고양이가 있었네 사례당했어 아 맞네 그녀가 채찍을 다뤘다고 했는데 아 돈이 걱정되니? 하긴 돈벌이로 밖에 생각을 안해서 어때 어때? 양봉 캡룸이 어디지? 아 맞네 맞네 그 매드 플레이한다는 그 친구들 캡룸이 어디지? 아까 거기에 아 맞네 유니뿌리가 다가 장이 하나 더 있었던가? 장이 하나 더 있었던가? 아 이사람 아직도 마시고 있네 아 이사람 아직도 마시고 있네 아 이사람 아직도 마시고 있네 어 여기 문 여긴 잠겨있는 문이 두 개밖에 없었지 여기 여기도 문이 하나 더 있네 일단 여기 문 먼저 열자 이게 뭐지? 니갔다 열개 마음속으로 1만 나와도 충분하지 이랬는데 2나왔네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어 잠깐 가리고 있는데 어 잠깐만 이거 들어가도 되는거야? 또 저번처럼 중요한 상황 방해하는거 아니지? 둘이 쌍둥인가 얘넨가? 얘네 같은데 어 잠깐만 의상이 예사롭지 않은데 봐도 되는거야? 괜찮은거야? 아 그럼요 걸려있긴 한데 아니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걸려있어 근데 이 컨텐츠 어 일단 말을 한번 걸어 어 잠깐만 괜찮은거겠지? 어 야 괜찮은거 맞아? 아 뭐야 아 안나오죠 안나오는데 걱정되서 아 예쁜거 입었네 오 오 예쁘네 속옷 봐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봐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오 오 아 또 이걸 또 방해 아이고 이게 또 갔네 오 오 뭐야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끼워주지 않을래 넌 안전하지 않아 여기서 나가 부르게 부르게 아 근데 나가야되는거 아니야? 쟤 피스트에 저거 나 좀 이름이 또 헷갈려서 그러는데 뭘 해야되지? 근데 날 어떻게 알지? 날 아니까 너도 여기서 나 알지? 뭐? 내 눈이 또 너의 눈이 또 맞네 어 뭐야 19분에서 갑자기 호러몰이 됐어 이게 뭐야 변하는 건가? 10레벨이네 헐 저렇게 변하는 거야? 헐 뭐야 징그러워 별로 센 녀석 같아 보이진 않는데 오 10레벨이네 어 센데? 와 키 되게 크다 오 들어갔다 한 번 더 때려 야 이거 니 혼자서 싸워도 되겠는데? 그러게 우리가 구해준 거야 괴롭힘 당할 뻔 했어 괴롭힘 당할 뻔 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반지 일단 놀랐지? 큰일 날뻔 했어 너 큰일 날뻔 했어 너 큰일 날뻔 했어 너 툭 숨을 찍을 뻔 했어 너 여깨 여깨워 뭐야 여깨워 뭐야 여깨워 뭐야 여깨워 뭐야 약간 취향이 이상한데? 죽은 거 보고도 저런 말이 나와? 저게 널 죽여버렸을 수도 있는데? 저게 널 죽여버렸을 수도 있는데? 어? 이상해 욕망의 대상이래 그 생물이 니 안에 있는 무엇을 자극했지? 아니 여기 굳이 안와도 되는 장소인데 내가 온 거지? 지금 굳이 안와도 되는데 온 거지? 이상한데? 눈빛이 이상한데? 나한테 눈빛을 보내는게 좀 이상해 지문이 그냥 동전 몇 푼 쯤 안 돼? 아니 지문이 좀 이상하네 아니 여기 도시가 좀 이상해요 나 이거 오늘 이런 느낌으로 게임할 생각 아니었는데 뭐 야살부터 시작해서 아니 게임이 왜이러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뭐야? 어? 뭐야? 얘 나 꼬신다 얘 나 꼬신다 여기 넌 넌 넌 아무것도 넌 넌 하나 말 말 말 넌 넌 넌 옷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 부자 부자 뭐야 이거? 한마디만 해 니가 뭘 원하는지 부자겠지 넌 넌 넌 부자 범장 이제 내 뇌밤에 담아서 너로는 흑미를 그려져서 흑미를 그리기 13 카슬 13 섬 13 섬 13 섬 13 섬 13 섬 13 30 30 뭐하는거지? 아니 카메라도 초점을 잃었어 잠깐만 아니 카메라도 초점을 잃었어 이게 뭔 소리야? 네? 저 엔딩 아직 안봤어요 이게 무슨소리 하는거지? 이상한 친구라는건 확실해 방은 예쁘네 특별한거 있나? 대관식 입장권 오 대박 좋은거 얻었어 한번만 더 말걸어볼까? 오 볼수있나봐 대공실 볼수있나봐 여기서 얻었네 다른데서도 얻을수있나봐 진짜 주사위 운 더럽게 없네 아 진짜 아니 오늘 주사위 운이 왜이래 아 진짜 아 어떡하냐 이제 더이상 도구를 쓸 수 없어 도구도 많이 없단 말이야 어 아 여기서 나오면 안되는데 아 이게 여기서 뜨면 안되지 더 중요한 곳에서 떠야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 여기가 뭔데? 왜? 왜? 뭐야 여기? 뭐..라도 있지 않을까? 아 아니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개손해 뭐야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 벤치에 앉아서 뭘 하라고 이 벤치에 앉아서 뭘 하라고 뭐야 진짜 없어 헉 아니 진짜 너무하네 정말 너무하네 정말 그래 좋은거 얻었으니까 만족하자 아 아까 여기 궁금했어 아우 여기는 어디일까? 어디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인가? 어 아니네 어 여긴 그냥 따고 들어가야되겠다 어우 렉 어 어 아까 그 쌍둥이들이 개 아닌가? 아닌가 여긴가 아니야 둘이 닮지 않았으니까 쌍둥이는 아닐거야 여긴 다른 테마인데? 이야 언더다크의 쾌락 여기 잘 만든다 방탈출 만든사람 어디야? 이 사람 방탈출 만들어도 되겠는데? 아니 테마를 아니 너무 방을 잘 만들어 아무도 없는데? 뭐야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어우 이거 슬슬 렉 걸린다 뭐야 사람도 없잖아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방인가 봐 나 예쁘게 만들었어요 뭐 이런거 같은데? 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방입니다 구경 한번 하고 가세요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방인가 봐 놀기도 하고 보석관에서도 즐기고 참 아까 걔네가 쌍둥이가 맞았나 봐 다시 마담한테 가야겠네 야 렉 걸려 야 렉 걸려 고향이랑 대화 한번 하자고? 고향이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얘도 피스트사람이네 묵묵히 지켜본다 묵묵히 지켜본다도 웃긴데 지켜본다 궁금한데 지켜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하지말고 지켜본다 묵묵히 지켜본다 … … 다른 이야기할 걸 그랬네 이야기라도 할걸 그랬네 아 깜짝놀랐어 편집을 해야하나? 참 오늘 대화 내용들이 참 어우 뭐가 이렇게 많아 자 여기는 농담 따먹기도 많이 하는 곳인가봐요 가야겠네 더 이야기 안해도 되겠다 자 나가볼까? 보자 이건 뭐야 범죄 현장을 조사하세요 아니 근데 지하라는 데를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가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를 모르겠어 유일하게 아는 거는 이쪽에 동굴로 들어가는 길 뿐인데 여기 다른 지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인가? 내가 아는 건 여기밖에 없거든요 일단 나가볼까 지도가 참 보기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이 게임 내가 봤을 때는 자유도가 높다기 보단 불편해서 사람들의 선택이 선택이 많아진게 아닐까 더 만들기 귀찮으니까 정해진 길을 만들기에 빡세니까 그냥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놓은거야 근데 여기 탐험 했었는데 아닌가 여기에서 통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여기 막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치 아 아니구나 이 개네들 있는 곳이구나 개장자기들 있는 곳 이쪽 아니야 지하실 가는 길 어디서 찾으려나 어디서 찾아야되지 아니에요 저쪽 반대편으로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쪽의 길 아니었어 아 이 찾는거 너무 어려워 어 깨졌다 더 내려가볼까 아 왜 걸려 슬슬 한개가 오는건가 아 저쪽인가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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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곳이군요 아 아 어 그쪽으로 가자 흠 어 어 여긴 또 뭐야 여긴 동굴 여기도 동굴이다 여긴 뭐지 다른 동굴이야 어 여긴가 보다 오케이 찾았다 여긴가 봐 이런 거 다 뒤지고 오 여기다 여기다 아 아이고 아 다 올라오고 싸우면 좋겠는데 진짜 눈 와 이건 이건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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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지냐? 아이고 일단.. 지금 다.. 다 칼이지? 굴림 결과 10일 아이 젠장 한 번 더 해 엄청 세가지구 오케이 와드 나이스 어! 어! 지금 뭐야 뭐야 치명타가 들어간거야 어 근데 이거 모양 바뀌지 않았어? 이제서야 느끼는건데 여기 뜨는거 바뀌었네? 이름 뜨는거랑 그래픽이 바뀌었네 85 나 왜이렇게 세졌지? 나 왜이렇게 세졌지? 나 원래 이렇게 공격력이 높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부터 죽이자 아름 아 너무 쉬워요 너도 그냥 활 쏘면 되겠다 너도 그냥 활 쏘면 되겠다 약한 녀석 내려와라 오 뭐야 뭐야 변신했어 하지만 넌 죽겠지 하지만 넌 죽겠지 여긴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겠는데 여긴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겠는데 나 왜이래? 나 왜이래? 아 있는거 없는거 다 죽어 일단 아 잠깐만 시체가 이렇게나 많았구나 그냥 네가 죽자 자는 소리 같은거 들리지않아요? 뭔가 자는 소리 같은거 들리지않아요? 뭔가 뭐 열쇠다 으 으 뭔가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죽은 자의 대화는 되거든요 죽은 자의 대화는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 사람들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 보이는데 어? 녹색? 어디? 아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좀 얘요? 왜 얘는 빛나고 있는거지? 살인 현장이긴 한데 얘가 뭘 알고 있으려나? 대화가 되는 애인가? 근데? 말을 하는 애야? 얘 맞지? 해봐 한번 해보지 대화는 되나? 우왕 하는거 아냐? 구해 어 대화는 되겠다 잠깐만 돌로루가 누구지? 돌로루는 지금 어디에 있지? 아 알긴 아나? 이건 무슨 용도지? 로간신부를 죽였나? 로간신부를 죽였나? 돌로루가 누구야? 똑같은 얘기만 하네 음 음 누구를 위해 일하지? 조종하는 자가 있나봐 안으로 들어가야되나보다 아 얻을 수 있는건 다 얻었어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볼까? 아 내 몸에 빛을 부여해 짠 됐어 이게 다 무슨 이게 다 무슨 끔찍한 일이야 주섬주섬 아니 뭐야 대형 학살의 현장이잖아 아유 이거 봐 현지도 있고 오 다들 여기서 다 죽었네 똑같이 똑같이 돌로루가 죽인건가? 똑같이 돌로루가 죽인건가? 주섬주섬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없니 아무것도 없니? 얘도 됐어 이만큼만 챙겨 어 여긴가? 아니네 도대체 여긴 뭐하는 곳이야 도대체 여긴 뭐하는 곳이야? 로건의 신부 로건 신부 책이다 갈망 속에서 아마도 가장 힘든 고통은 무뎌지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은 고통일 것입니다 피로는 사람의 영혼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만 표면에 수렁의 그물을 던지고 그 여파로 모든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약화시킵니다 이런 종류의 불쾌감은 그대로 방치하면 심장을 썩게 할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친 영혼은 자신을 당신보다 더 잘 압니다 거들먹거리지 말고 가정하지 말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지친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자신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은 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음 알려주십시오 음 뭔 소리야 이게 출직 신청서 휴직 신청서 휴직 신청서 살짝 축축한 휴직 신청서 로간신블을 추모하는 열흘간 일메이터를 섬기는 예배를 면하게 해주십사 하고 필요없는 여기가 핸드 들어 맞고 특별한 건 없네 글쎄요 슬슬 적을 만날 때가 온 것 같은데 웬만한 거 터는 건 네가 하자 가방이 제일 비어있어서 아이템은 다 네 가방으로 들어갈 거야 물이 은근히 무겁더라 물 많이 있으니까 그럼 됐고 영같은 거 싹 팔자 이런 거 다 꼼꼼하게 봐야 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런 건 훔치는 행위가 아닌 거 아시죠 이런 거는 그냥 아무도 안 쓰는 거를 이제 버려질 것 같은 거를 제가 챙겨가는 것 뿐이 필요없어 그럼 그럼 다들 안 쓰고 여기 쳐박아둔 거 내가 쓴다는데 여기도 어디야 올라가는 길이 있네 뭐야 오 아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구나 아 지하가 여기였네 굳이 먼 길을 돌았어 이래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굳이 먼 길은 돌아왔네 뭐야 진짜 바로 밑에 있었잖아 지하를 탐방하라는데 진짜 지하였네 저 말 그대로 찐 지하였네 이래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오 뭔가 좋은 거 나올 것 같은데 20? 저장 한번 하고 이제 좀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오 오 됐다 한방 컷 오케이 또 열어야 돼 한번 더 이걸 저장했어야 됐는데 아 이걸 저장했어야 했는데 아 이걸 저장했어야 했는데 그냥 열어 어 뭐야 정신피해에 저항을 얻는다 오 좋은 건데 좋은 거긴 한데 몰래 몰래 이런 걸 잘 안 쓰다보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몰래 이런 걸 잘 안 쓰다보니 뭔지 아이템을 잘 안 써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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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책 책 무더기 이런 데서 중요한 단서가 어 뭐야 지배자의 두루마리 성수 1메이터의 가르침 1메이터의 가르침 성자 지망생 자 여기에 진실이 가득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일마테르의 성 부리짓 부서진 신 연민과 자비의 자 인내하는 자로서 시성되기 위한 나의 입찰에 대한 설명 나는 족장 여성이 헤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특권을 축복받은 삶을 살았대 부모님은 사랑이 넘치고 관대하셨고 공동체는 따뜻했습니다 우리의 식료품 저장실은 항상 터질듯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해복이 죽은 후 몇 년 동안 고통과 위험의 세계인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악이 번성할 수 있는 세상 내 축복에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가지지 못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나는 더 이상 오퍼시티의 화려한 엘리시움에 머물 수 없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발더 실리에 나오는 악당이에요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아 어지럽네 어지럽네 어머 여긴 또 뭐야? 한 번은 보면 안 돼 잠깐만 여기다 죽은 사람들 어 아니 벤치 앉지 말고 남의 시체 이렇게 파헤쳐도 되는 건가? 일단 어 플롭 하우스에 뭘 열 수 있다니까 올라갈까? 여기는 다 봤어 나가자 뭔가 잠겨있던 게 있었던가? 아 이거 왠지 내가 내 열쇠로 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내가 열쇠로 열어서 확인했을 것 같기도 하고 확인을 다 해봐야되겠네 이제 와 와 뭐야 여기 뷰 좋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데서 살면 막 벌레 엄청 많고 그러겠지 어 뭐야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삽을 팔아버렸지 맞다 삽을 팔아버렸지 삽을 팔아버렸고 삽을 아직도 구하지 못했어 아우 슬슬 렉 걸린다 이거 어떡하냐 껐다 다시 켜야될까? 껐다 다시 켤까? 껐다 다시 켜면 좀 괜찮으려나? 좋아 조절 한번 하고 껐다 다시 켤게요 렉 걸려 껐다 다시 켜는게 나을 것 같아 자 이케 에이 게임을 61시간 했더라 생각보다 많이 안했어 생각보다 많이 안했어 더 우려했을 것 같애니 그런 것 같애요 아니 애초에 2장 때 거의 뭘 아니 1장 때 거의 안하고 넘어왔어 산 위로 가는 부분도 있고 애초에 그 2장 넘어가기 전에 다른 길로 가도 되잖아요 다른데 다 둘러보고 가야되는데 난 그냥 막 넘어와가지고 뒤로 갈 수 있는 줄 알았지 근데 갈 수 없더라고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어 근데 찜찜하게 자꾸 막 넘어갈 때 퀘스트 제대로 정리하고 갔냐고 메시지가 뜨는데도 하 뭐 알아야 뭘 퀘스트를 하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한 거니까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배가 고프지 뭐 다른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 많이 본 것 같아 그래도 아스타리온 빨리 버린 사람들은 아스타리온 스토리 모르잖아 그리고 난 채도하트 스토리를 모르지 대신에 채도하트를 떠나보냈으니 스토리를 모르지 대신에 채도하트를 떠나보냈으니 스토리를 모르지 이쪽이 아니라오 이런 마을에서 살면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엔 엄청 춥겠지 난방시설도 잘 안되고 경험치가 올랐군 음 꽃 열쇠용 잠겨있는 곳을 웬만하면 다 열었던 것 같지 여기 빼고는 다 봤는데 올라가자 위에 다 보지 않았나? 못 들어간 장소가 있었나? 아 여긴가? 아닌데 여기는 그냥 여기는 굳이 다른 장소 없잖아 그냥 잠겨있는 곳인데 여기는 아니잖아 쓸데없이 열쇠 쓰는 장소 있었나? 설마 아닌데 몇만하면 다 열었던 것 같은데 몇만하면 다 열었던 것 같은데 몇만하면 다 열었던 것 같은데 내 열쇠까지 써가면서요 써가면서 열었는데 써가면서 열었는데 제발 제발 이 열쇠로 여는 장소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이 장소가 아니라 제발 제발 다른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건 아까 거기에요 음 음 음 음 이건 아까 거기에요 음 음 음 어디일까? 어디일까? 제발 제발 제 열쇠를 사용하지 않은 장소 옅기를 바라며 어디일까? 아 잠깐만 아 아 무언가를 열 수 있으며 어 잠깐만 그 열쇠를 돌로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이란 거 알았잖아 지금 내가 순서에 안 맞게 여길 먼저 와가지고 지하 가기 전에 여기 먼저 왔잖아 아 아 내 열쇠 내 열쇠 아까워 근데 이러면은 아니야 이러면은 내 스토리가 스토리가 어 스토리가 어 그게 안 될 거 아냐 전개가 안 되잖아 이 뒤에도 문이, 아니 없네 아 뭐지? 여기도 그러게 여기도 다른 장소 없어 보이는데 진짠가? 내가 열었던 데가 진짠가? 그러면은 이거 스토리를 어떻게 이어서 하지? 아닌가?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아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다고 써져 있네 어디지? 여기를 열어서 봐야 되나? 꽃무늬가 장식이 되어 있는 곳을 열 수가 있네 열쇠와 일치하는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열쇠랑 일치하는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다고? 어딨지? 열쇠 네가 줍지 않았니? 열쇠 어디 갔니? 조사 음 코끼리한테요? 여태이 아 뭐야 어디였어 내려가 내려가 아 뭐야 술 취한 함정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자식은 범인을 안았으면 아까 말하긴 했잖아 근데 돌로라고 얘기는 안하고 아니 해수기 애초에 알았으면 내가 정확하게 이름을 아시애기의 마저씨 아 어디갔어 근처에 다른 시체도 발견했어 어 이거 뭔가 준비해온 건 많은데 아저씨 피체를 발견했어 뭐야 이 자식은 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내가 열쇠를 아까 문에 문에 뭐가 그려졌었나 문에 무늬 같은건 못봤는데 뭔가 꽃무늬가 있다 그랬어 같은 무늬의 장식을 찾아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진 모르겠지만 나 이거 찾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열쇠가 아까 내가 열었던 덴가 진짜 아까 내가 열었던 덴가 이거 내 시계 내 열쇠가 낭비되었던 곳인가 이거 어디다 쓰는거지 그치 왠지 열었을 것 같죠 아니 이거 열쇠를 사용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꽃 열쇠 용도를 찾으래요 꽃 열쇠 용도를 찾으래요 여자 아들이란 사실 여자 아들이란 사실 아니 어디 있을까요 무늬를 찾아 무늬를 찾아 갑자기 뜬금없이 흘림그림 찾기 하게 생겼네 에? 리스트요? 무슨 리스트요? 책상의 리스트? 책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위에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까 이 방 다시 보자 이거요? 아까 보지 않았나? 아닌데 이건가? 나 안읽은 쪽지가 있긴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원래는 꼼꼼하게 다 읽는데 오늘 어디서부터 안읽었지? 음 네 네 했어요 음 음 음 이것도 아니고 이거 그 접 접객실인가? 거기에 쓰라고 했는데요 거기가 어딘지 돌로르 어딨어? 돌로르의 접객실에 쓰는 열쇠요 그러고 열쇠를 얻고 엄마랑 대화를 안하지 않았냐고요? 아 이 시체요? 다시 대화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음 그럼 엄마랑 다시 대화해볼까? 안되는데? 안되는데? 유민이 말을 해가지고 아니 쓸 순 있는데 시체와의 대화가 안돼 네 네 했어요 내가 어디서 뭘 놓친거지? 음 음 그런가요? 순서 없이 어디서부터 잘못된거지? 그러면 이 퀘스트는 어떡하지? 이 퀘스트는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해야겠네 오케이 도망차 3정도 쉴 땐 쉬어야지 이리로 문 나와? 이리로 내려와 그러면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음... 음... 여긴 못 넘어가고 아직 네 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쪽 바퀴웅을 기억하는데 아닌가? 안 간 길이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없잖아 거기 다시 내려가볼까요? 다 뒤져봤던 것 같은데 아까 옆길이 그 길 아니었나? 같은 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길이 어디야? 그 지하 비밀 공간이 어디지? 이것도 기억이 안 가네 그러면 아예 새로운 걸 찾아보자 아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코끼리가 어? 아 이 정도 코끼리가 그냥 알아서 잡아오면 안 돼? 자 이번에는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코끼리가 알아서 잡아오면 되지 아뇨아뇨 아뇨아뇨 지하 감옥에 지하 감옥 주차를 안 갔는데? 이 밑에 아까 그 다리 밑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냥 쭉 더 가면 길이 또 있었는데 거기로 가보자 그냥 근데 저기 다리 아직 못 넘어가가지고 어? 오른쪽에 뭐 있어요? 어? 이쪽에 뭐 있나? 어우 헷갈려 죽겠어요 길이 이렇게 길이 또 있었나? 헉 시야가 적으면 이 게임도 못하겠다 진짜 진짜 친절하지 못한 게임이야 아 이쪽에도 길이 있구나 아하 이쪽 사다리 내려가서 뭐지? 이쪽이 아닌가? 여긴 올라가는 길인데요 아 여기 말고요 어 근데 새로운 길을 찾았으니 탐험해 봐야겠어요 뭐지 여긴? 여긴 어디야 좀 열어봐 어? 이거 뭐 하는데요? 아 아까 그 상점이구나 그 아저씨의 상점이구나 이쪽은 뭐지? 여긴 뭐 하는 데지? 지하창고인가? 리빙턴 여기 오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어 뭐야 여긴 어디야? 여기 지하 이쪽은 그냥 피난민이 있는 곳이구나 아 여기가 여기로 연결되는 거구나 아 여기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약간 레일 타고 이렇게 두고 가는거 그런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좀 타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을텐데 내가 요아 이후로 이런 쿼터뷰 게임은 다신 안하겠다 다짐했는데 여기 동굴 가는길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여기 동굴 가는길 차라리 타는게 낫지 어우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 내가 지금 여기 마을 여기 캠프 같고 여기 말하는건가? 여기 아니면 이쪽으로 가라는거에요? 이쪽으로 가라는거에요? 이쪽에 뭐 있었던가? 뭐 봤지않았어? 이쪽에서? 저번에 여기서 이야기 여기 마을 돌다 말았으니까 일단 한번 더 돌을까? 그래요 일단 그냥 다녀볼게요 저는 그냥 이쪽도 가다 말았어 여기 돌다 말았어요 어지럽다 지도 까만거 참을수 없어 어? 뭐야 여기 못들어가네 여기 못들어가나요? 어? 어? 왠지 돈주면 문 열어줄것같이 생겼는데? 왠지 돈주면 문 열어줄것같이 생겼는데 으흠 그래서? 어?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너티야? 너티야? 어? 걔가 여기 잠깐만 놀랄일도 아니지 니가 좋지않아 아이고 아이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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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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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교육에 찬성해 배울게 아주 많은 것 같은데 흠 흠 흠 흠 흠 아 이거 말이 너무 심했네 근데 3번은 좀 말이 심했잖아 그들에게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알려줘야겠어 음 네 니게 니 유니폼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아 모르겠네 이거 다 별론데 이런라 그 자세히 핸드가 흥 흠 그 자세히 그들에게 헐 공인 오 oct 넌 괴물이야. 니가 지이하는 장규에게 보고할거야. 상사한테 보고하면 끝날 일이긴 하네. 아니야. 그들을 죽이면 안돼. 아 뭐야. 얘 또 여깄구나? 또 여깄어? 저번에 날 몽락하더니. 저 자식으로. 이곳을 그들을 그려줄게. 그들을 그려줄게. 그의 생각에 들을게. 기억나? 제 입에 뼈는 말이야. 내 눈이 다 진다는 것. 너는 피부에 대해 더욱 러뜨릴게. 징그럽게 생겼어. 내가 게임을 하는거야. 뭐하는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몰래 열어봐도 되나? 안에 뭐가 있는지 굳이 안 열어도 되네 돌아가도 되네 열쇠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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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낭비야 이거 이젠 좀 천천히 봐야겠어 무조건 열쇠 있다고 다 열면 안되겠어 아까 여기서 그거 이야기 하긴 했는데 여기가 고위가 아닌가 어머 들어가면 안되는구나 꺼져 말 오기 하시네 I'm sorry 아니 근데 제가 말을 제일 말을 먼저 나쁘게 했잖아 호의적으로 다가갈까 도와줄 수 있는 일이다 도네이션 해달라고 도네이션 해달래 도네이션 해달래 도네이션 플리즈 도네이션 아 그럴까요 일단 기부 한번 해볼까 돈 냈었나 내가 나중에 기부하겠다는 뜻이었어 아 4번 좀 웃긴다 내가 직접 옮길게 20 아 20 아껴봅시다 아껴봅시다 20 나올 수 있겠지 자 다시 저장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장을 한 이유가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주사위는 원래 항상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할 때 운이 정말 없어요 저장 아 아니 여기서부터라니 이걸 다시 해야 되네 어 됐다 아 그래도 한 번에 됐다 슬쩍슬쩍 슬쩍슬쩍 시야가 가려져 있어 됐어 나가지 훔치고 저장 훔치고 저장 훔치고 저장 두 번 하고 싶지 않아 흠흠 흠 일단 나와 그리고 야영지를 가자 아 맞네 아 맞네 그거 자꾸 까먹어요 시야보는 거 자꾸 까먹어 이것도 받고 됐고 우리 윌 윌 할말이 있나보네 어 뭐야 얘가 대답하네 이번에 그래 여기 여기서 지내렴 할라크가 대신 대답해줘 어 아 이거 나랑 키스했던 친구 오랜만에 대답하네 응 잘 지냈니 잘 지냈니 아 외국인 벌더스게이트은 복원에 그는 nie 모든 의 복원에 ting 음 단다스게이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어 그니까 고타시가 위치하실 때, 불닭에 열려있어. 물론, 그정도를 할 수 없을 것 같긴 하네. 그니까 얘가 실향을 할 말을 못 찾겠네. 그정도 정보가 있는지 말아야겠다고. 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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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타시가 불안을 지키지 않는다. 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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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티의 safe haven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어 차시와의 동료들에게 자신의血을 담당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큰 비용이었습니다. 그치? 지금은 일리시드 편이긴 한데... 지금. 항상. 그래도 지금은 입 한번 아 잠깐만 음 굳이 주사위를 돌려야 되나요? 주사위 지문이 있으면 주사위를 돌리는 게 맞나? 아 굳이 안 해도 돼요? 음 아 그래요? 그래 얘 네 마음 얘 됐어 선택적이군요 어 여기 좋네 걔 나랑 할 말 없니? 그래 희귀한 선물을 받긴 했지 너도 보지 않았나? 같이 본 거 아니었나? 잠시만요 너는 자신의 힘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왜 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냥 네 머릿속에 심고 너와 같이 함께 터지면서 같이 쫑을 내면 어떨까? 내가 이 벌레를 감정을 못하니까 그냥 네 머릿속에 심고 같이 터지면 그런가? 제가 아마 피 묻은 양피지 같은 거 얻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없어요 그런 걸 얻은 기억이 있나? 아 왠지 해보고 싶은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장 한 번 하고 돌려볼까? 난이도 18 오우 아하 감사합니다 내 손에서 칼랑크한테 갔다가 얘한테 간 거구나 다 한 번씩 그러게 다 한 번씩 나에게 네 번의 선택을 주는 거네 아 너무 싫은데 한국인은 3세번이라지만 너무 싫은데 아무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 쓰지 마 일단 가지고 있어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쓰지 말자 게일을 일단 네가 가지고 있어 근데 나 게일이랑 이제 연애 전선은 없나봐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저 친구 저 친구는 이제 나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저번에 한 번 튕겼다고 바로 다음 진도가 없네 그냥 상자인가 아 아까 그거나 열어볼까 이거나 열어보자 뭐야 바로 나왔대 아 뭐야 이건 이대로 그냥 팔면 되는 거잖아 아 이대로 팔면 되겠다 그냥 돈이었네요 한숨 자고 나가자 한숨 자고 나가자 어머 뭐야 뭐야 너 누구야 아니 블라키스가 여기서 나와 블라키스 블라키스 i'm so sorry ㅋ 총만 달면 겨우스럽대 you carry gic paracites and you harbor the heretic prince orpheus 글롤리엄 블라키스 i am unclean i exorch you grant me guidance 어 손절한다 hear my words, vinesk we are get yankee 우리는 산을 걸고, 우리는 산을 걸고, 우리는 산을 걸고, 우리는 산을 걸고, 우리는 산을 걸고 헤려틱 프린스는 한참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도미니엄은 피의 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티양키 프린스는 자신의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위험이? 다 안 좋은 쪽만 얘기하긴 했는데... 나 저렇게 생기기 싫은데? 나 저렇게 생기기 싫은데? 나 저렇게 생기기 싫은데? 흠 얘 또 마냥 좋은 애같이 안 보여가지고 얘 애초에 블라키스 얘기 들을 때 레이젤한테만 들어가지고 당연히 좋게 얘기했겠지 애초에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엔 막 악마도 다 막 내가 왕이 되는 것 말고 좋은 쪽이 없다고? 그것도 그러겠네요 어찌 보면 그것도 그러겠다 그러네요 신도 아니야 맞아 차라리 신이라고 치면 그 개일 전여친이 개일 엑스걸프렌드가 제일 센 거 아닌가? 솔직히 얘가 제일 센데 그래 주사위 한번 돌리고 싶으니까 주사위 돌려야겠다 이래서 선택하기 전에 조장했어야 했는데 야 이거는 성공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이거 성공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될 때까지 돌려야 되나? 그래 20 나오면 돼 맞아 20 나오면 돼 맞아 20 나오면 되지 아 근데 아까 20 나왔어 근데 아까 20 나왔어 아까 20 나와가지고 아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또 주사위를 몇 번이고 돌려야겠네 그니까 아까 그 아까 그 쓰레기가 들어있는 그 상자를 20으로 열 거였으면 여기서 20을 줬어야지 물러나게 돼버렸네 20!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아까 저장을 어디서 했지? 자 두번째 없으니까 세번째 도전 그래도 다섯 번 안엔 되겠지 다섯 번 안엔 되겠지? 아니에요 이거는 보너스가 있어도 안 떠 보너스가 있어도 30은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이 나오기를 기도를 해야 돼 20이 나오기 애초에 보너스가 있어도 20이 최선이야 20이 최선이야 그래야 안전빵이라 얼굴 막 드리비는데? 얼굴 막 드리비는데? 24 24 24 그래요 차라리 16 그래 16 정도만 떠도 되겠다 근데 20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20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이거요 아니 20은 합쳐서 20이 아니라 딱 20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사위 돌려서 20이 딱 떠야지 그게 대성공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 텐데 그게 맞을 텐데 모르겠네 대부분 20 자체가 한 번에 성공으로 나왔어가지고 과연 과연 아이씨 아이씨 하필 보너스가 왜 저거밖에 안 뜨는 거야 하필 아이씨 아아 도와주질 안 아아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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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이거나 똑같이 선택지에서 저장됐구나 한번 더 해봐 아야 될거야 될거야 포기하지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느낌이 좋아 이건 된다 된다 이거 확실해 된다 안되네 안된다라고 하자 안된다 이번에 안된다 진짜 이번에 실패한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번에 실패한다 이번에 실패한다 아 진짜 실패했네 아니요 저는 괜한 수집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낼 수 없습니다 섀도하트 보낸 것만으로도 상심이 크기 때문에 보낼 수 없어요 모두를 품고 살거야 중간에 있는 애가 트롤이네 트롤이야 좀 가운데 보너스가 트롤이야 아까는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갑자기 왜그래 성공해 보이겠어 내가 30 성공한다 저번에도 30 못하다가 돌아가지 않았나 저번에도 30 포기해가지고 돌아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꼭 성공한다 한번은 꼭 성공해보고 싶었어 30이 얼마나 좋은 30이 얼마나 성공하기 어려운건지 여러분들 몸소 체험중이신거 30 성공한 사람 나도 아직 한번도 못 봤거든요 아니 그래도 나오게 만들었겠지 설마 30 성공하게 만들었겠지 성공할 수 있는 숫자 아니겠어 그래도 받았으면 보너스 많아가지고 됐을거라고 조용조용 이미 지나간 일을 언급해서 뭐합니까 조용조용 언급하지 마세요 제 신념을 꺾이게 하지 마시라고 마음을 꺾이게 왜 그런 말을 하는거야 드디어 됐다 드디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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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됐다 30 처음이야 미친 30 성공한거 처음이야 대박 대박 뭐야 또 뭐야 또 해야돼 주삼이 좋아하시네 도박 좋아하는거 아니야 이거 안타깝구나 레이제 야 레이제를 보낼 수 없어 위협할까 위협할까 그래 위협하자 18이네 이번엔 괜찮겠지 한 번에 나오겠지 진짜 울받는다 진짜 울받는다 이러기야 진짜 진짜 이럴 거야 정말 그렇게 나오라고 할 땐 안 나오다 그래 진실을 알려줘 그렇지 그렇지 세게 남아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너무 많아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너무 많아 마지막으로 내가 볼 수 있어 Orpheus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듣고 오! 이거 내 말이야 오! 너희 말은 아무것도 너희가 아무것도 너희가 아무것도 키타라키 너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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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협박한다 협박하네 화났어 그러게 쏙쫓게 바로 뭐라 하네 레이젤 왜 바지 입고 있어? 나는 속옷만 입혀놨던 것 같은데 바지를 입고 있네 지금이라도 정신차려 다행이야 지금이라도 정신차려 다행이야 저런 어디 보자 통찰을 해보도록 할까?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본다 그녀의 분노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네 내면을 보도록 하겠어 너의 내면을 볼게 레이젤 불쌍한 레이젤 불쌍해 근데 레이젤는 기스양키 중에서 좀 예쁘게 생긴 편 아니야?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치? 기스양키 중에서 좀 미인인 것 같은데? 제일 예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만났던 기스양키 중에서 제일 좀 잘 만든 편이라고 해야되나? 너는 결코 같지 못할 미래를 슬퍼하는거야 드디어 좋아합니다 다크로 모든 것 이제 오르페우스를 믿는 쪽으로 갔구만 너무 빠르게 오르페우스 편에 섰잖아 어떻게 할거니? 쉽게 갈아타내는 마음이 생각보다 쉽게 바뀌는데? 있는게 빠르네 오르페우스의 코멘트는 다시 돌아올게 다음엔 어떠지? 좀 표정이 좋아졌다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근데 그 아 그 망치를 망치를 가지고 아직 아직 내가 막 계약을 막 파기하는데 안했으니까 라파일이랑 싸우면서 망치를 가져와야 되나? 배척을 했으니까? 편하게 가져오는 방법과 편하게 편하게 가져오지 못하는 방법 편하지 않게 가져오는 방법? 그런거 같긴 한데 근데 저 망치면 정말 효과가 있는게 맞아? 그래 흠 흠 흠 흠 넘쳐난다 음 너무 많아 너랑 얘기는 다음에 할까? 너 갑자기 말이 왜 이렇게 많아졌니? 대화를 끝냈던 것 같은데 대화를 끝냈던 것 같은데 그새 생각 그새 생각 그 사람과 계약하고 싶지 않아 싸움을 좋아하니까 싸움을 좋아하니까 공격적으로 나가는게 좋은가봐 마음에 들었나본데? 무슨 계약이야 누구한테 빌빌 기면서 그런거 좋지 않은거지 나머지는 다음에 대화하자고 끝난거같아 동료 호감도를 볼 수 있다고? 어디어디? 어디서 볼 수 있죠? 밑에?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우리 게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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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 우리 게일 나와의 호감도는 굉장하구나 아스타리온 높을 줄 알았는데 세옥도 아니네 아주 각별합니다 아주 각별합니다 아주 각별하대 얘도 많이 높아 너무 정직하게 처음에 나쁘게 가다가 너무 정직하게 해가지고 다른 애들도 보고싶다 의외로 위를 높을 것 같은데 난 얘가 제일 궁금한데 어 너 잠깐만 어 빨리 고쳐주러 가야겠다 죽으면 안돼 어 빨리 가야겠다 그 뭐지? 고치는 데 어디더라? 그니까 주조서가 어디지? 들어가야되나? 들어가면 그리고 그래 나도 준비 됐어 다리 넘어가야 갈 수 있을까요? 아프다고 어필하려고 왔어 어필하려고 말 걸었어 빨리 가야겠다 저 친구부터 고쳐주러 가야겠는데 저장하고 자자 뭐야 이제 이렇게 뜨네 뭐야 뭔데 어 아 우리 이상형씨 맞다 얼굴 저렇게 생겼다고 했지 맞다 풀렸었지 아 황제 뭐 뒷모습 왠지 싫어 아씨 아 나 얘랑 잘되는거 싫은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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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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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아 아 berm geral 아 버전 아 헉 형 아 environ 내 첫마라인은 멀쩡한 것이다 죽었나보다 아 싫은데 뭔가 싫어 닭살 돋아 어 뭐야 아 나 이거 점점 대화할수록 이상해요 괜히 질문했어 더 잠깐만 더 친밀했나? 한번 떠볼까? 그래 안되겠다 게일과의 연애는 실패했으니까 특별하긴 한데 각별하기도 한데 게일이 나한테 플로팅을 안하고 있으니까 한번 슬쩍 떠보자고 우리 관계는 더 친밀했니? 아 그래 아 아 그러니? 아 그랬구나 그녀는 파트너 사업파트너 그렇구나 아 갑자기 영어로 나 아 그 사람이었던 시절에 그 앞에 있던 여자구나 마인드 플레이어일 때도 거둬줬던 대화할수록 이상해지는데요? 대화할수록 이상해지는데 대화할수록 이상해지는데 대화할수록 이상해지는데 대화할수록 이상해지는데 내가 안아주길 바라니? 내가 안아주길 바라니? 아 아 거절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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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다리 덜덜덜 떨리는 것 좀 멈춰주면 안될까? 그쵸? 옷 되게 이쁜거 잘 찾은거 같애 어 어 얘한테 경계심을 풀게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일단 난 내가 왕이 될거니까 내가 사람들 머리위에 설거야 다 부셔버릴거야 마인드 플레이어하고 뭐고 다 부셔버릴거야 어 으 어 부끄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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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기생충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선 긋는구나 어쩐지 아 저 친구 내가 기생충 반응을 안해가지고 호감을 표현을 해도 별로 받진 않네 아 저 친구 아 그렇지만 난 기생충은 조금 없 그래 어 그래 내가 분명히 벗겨놨었는데 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라파엘은 오르픽 하머에 흠 호흡 조사 조사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아 근데 이건 안 보이네 호감도 표시가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 그냥은 안 보이네 궁금한데 아깝군요 아 어 누구보다 제일 버려진 남자 아 버려진 여자 오랜만에 말해볼까 자이라 씨 여기 오고나서 말을 처음 하는 것 같아 어 어 방금 다녀갔네 어 방금 다녀갔네 아 아 아 그래그래 됐어 됐어 흠 별거 없군 어 강아지가 느낌표 떴는데 이야기 한번 해볼까 뭐 물고 왔지 뭐 갖다 주러 왔나보네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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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래치뭐야 얘 웃고 있는거 처음 봐 저한거 정말 쓸모없는 걸 주어오는구나. 쓸만한 걸 주어왔으면 좋겠네. 고맙다. 이거랑 이거 눌러서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똑같은 거구나. 일단 나갑시다. 여기 아까 알려주신 살해당한 장소 뒤편에 책상? 살해당한 장소가 아까 어디였더라? 신전 안쪽이지? 신전 그 사람 시체 있는 곳 우리가 안 뒤져보지 않았어요? 시체랑 대화만 하고 나왔던 거 같은데? 봤었나? 기억이 없어. 그치? 거기 안 봤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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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는 게 빠를 줄까? 제 기억에도 안 봤던 거 같아가지고요. 얘들아 어디있니? 내 기억에도 그쪽으로는 안 갔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와 뭐 진짜 많다. 전투 교범 전투 교범 아까 그 장소로 가자. 여기 흠 여기를 안 뒤졌던 거 같아. 흠 이건 또 뭐지? 신비한 마비 어? 이거 이 무기? 이게 무기에 발려져 있던 그건가? 독음물? 해독제? 해독제? 잠깐만. 영혼아 인내의 빛이 당신의 당신 종이의 비참한 모습으로 모습을 평화로 인도하게 하소서. 피비린내 나는 자비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가장 간절한 청원이 이 영혼을 당신의 눈물로 그을린 눈앞에 가져옵니. 기도문인가 봐. 우리 유자가 보고 있어. 유자 보고 있어서 뭐 함부로 못 보겠는데? 죽일 수도 없고. 신부님 몸을 잠깐 살펴봐도 될까요? 어? 에잇? 몸을 살펴보지 않고 나갔네. 아니. 상자 열쇠가 여기 있었네. 이게. 이게 그건가? 아까 그 내가 열었던 상자 중에 하나였던 거 맞죠? 위층에. 아닌가? 아 이름이 헷갈려. 이거. 이 사람이 열쇠를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아 이게 이쪽이구나. 생명화를 써야되겠는데? 저거 뒤져보자고. 뱀의 맹독에 대하여. 암울껍질 제조법. 기름 제조법. 기름 제조법. 우와. 뭐야 뭐 되게 많네. 음. 우와. 쓰레기 쓰레기 엄청 많아. 낙할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 오. 오. 소리는 나지만 들키지 않아. 이상하지? 소리는 들리는데 모르겠지? 됐다. 갑자기. 화살을 뜨네. 아. 보자. 로건의 상자? 네. 열었어. 이건 아니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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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슬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을 위한 전투 규범 로건의 상자 우리 아까 안 열어봤어 얘 열쇠가 애초에 밑에 상자가 막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 있지 않았나? 아니네 이름이 안 써져있네 명상 이것도 다 받고 그치 미리 다 이미 봤어도 소용이 없는 거라 면도를 까먹었을 뿐인 당신의 남편을 늑대인간으로 여기게 한다 언제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손이 느린 화가들이 그 생김새를 그리기 어렵다 조수의 변화 엿 먹으라 그래 사람들은 계속 다를 여성성과 연관짓고 솔직히 우리는 똑같은 시를 계속 읽는데 지쳤다 어기는 셀르네를 완전 싫어하네 굳이 챙길 필요 없어 보이고 노우마비 젤루는 되게 싫어한다 해방된 지옥 이게 뭐야 지옥의 9층과 그 군주 그리고 일부라도 훔쳐볼 수 있는 의식을 치르는데 필요한 물품을 열거하고 있다 아 아까 얘기했던 그거구나 자리엘 뼛조각을 감싼 헬리우트 로브 아 몇 대까지 나왔던 애들 이거 한번 챙겨볼까 좀 쓸모있어 보이는 내용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로건의 상자 로건의 상자 내가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모르는 로건의 상자 잘 모르겠는 로건의 상자 도대체 로건의 상자가 뭐지 로건의 상자를 내가 열었던가 여기 뭔가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 여기가 신전이잖아 여기가 신전인데요 열린손의 신전 여기잖아요 여기 말고 다른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시체 있는 곳이 신전 잠깐만 살인사꾼 시체가 여기 있으니까 지하 다시 한 번만 가자 나 주 다시 또 제자리 걸음 지하에 다시 한 번만 가자 가자 다음удに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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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다른 길로 안가봤는데 뭔소리야 뭐야 저거 뭐지? 뭐지? 저 반짝거린거 뭐지? 여긴 뭐지? 아 여기 아까 지나서 나오는데구나 여기서 들어왔고 아니네 다 봤네 여기도 여긴 다 본게 맞네 애초에 애초에 다 본게 맞네 다른 길도 약간 지금 기분이 어떠냐면요 언더다크에서 길을 헤맸던 그 느낌이에요 여기 뒤쪽 여기 뒤쪽 여기 아까 무더운길 쪽이지? 어 이제 다시 나가자가 있네 길이 여기서 끝이 없고 나가는 길 없고 못하면 다시 나가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어 이쪽이 아니네 창작진행되면 얼마나 좋아요 창작진행되면 창작진행되면 키보드 키보드 잠깐만요 물 쏟았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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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표출을 이런 식으로 괜찮나? 살짝 셌어 살짝 살짝 셌어 살짝 셌어 살짝 셌어 살짝 셌어 잘 아 나의 열 받게 하잖아 꿀 받게 하는데 가만 있을 수 있겠냐구 등곳만 몇 번을 둘게 만드는건데 아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밖에 다니는... 뭐야? 안녕하세요 우편 서비스? 여기 있는 우체국이네? 어? 어 너희 배달원 중 한 명의 시체를 발견했어 누구지? 나도 모르는 누구지? 현재를 읽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몰라요 몰라요 아 비둘기 불편지 보내기도 한다 아 비둘기 불편지 보내기도 한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해줄 수 있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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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사람이 하다가 전속으로 바꿨나 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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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네 그치 원래 모든 RPG도 퀘스트 끝나면은 어? 돈을 주는데 여긴 돈을 안줘요 말이 되냐고요 어? 안 그래요? 퀘스트가 끝나면 아이템 주고 돈 주는데 여긴 돈을 안줘 말이 안되지 오! 한 번에 나왔다 어? 오! 오! 돈 받았다 개꿀 350이면 꽤 되는데 350이면 꽤 되는데 gratitude 300원이면 꽤 되네 뭐야 바로 그냥 퀘스트가 성공이 된 건가 문을 닫고 훔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보자 비키의 삶 우체국 개의 삶은 뭐지 어디야 어디야 어딘데 어딘데 뭐야 위층인가 바깥쪽인가 열쇠 발견 아 여깄네 아 나가지 말아 열쇠 발견 일단 여기 다 돌고 보자 택배 열쇠 바로 발견했네 아 계셨군요 아 비둘기를 키우고 계시는 분이 아 여기 계셨군요 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 나가자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저기 어떻게 가지 아 이쪽 길이다 일로와 여기 길이 있었네 great headline 어색 어색 our readers would be outraged 기자다 아 are you trying to get into the city 네 got a minute to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 at the gate today 어 어 예 who are you 드라마 드라마도 봐 TV가 있어 아 연극하는 건가 그래서 넌 진실이 뭐라고 생각하니 아 그들이 뛰어난다.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안 읽어버리지 않는다. 이 소식은 제 친구, 로드 고타시가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주 선택하다. 아? 편집자는 자신의 친구인 로드 고타시가 승인한 이야기만 출판하는데 그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친구라고요? 그니까 이 위에 상사가 친구라는 거 아냐? 고타시랑 친구라는 거 아냐? 편집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아, 이거 또 유명이니까 들켜버렸어. 이거 또 내 얼굴 알아보다니. 아, 이래서 유명하면 안 된다니까. 불편해, 인생 사는 거 불편해. 아, 이거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거지, 그러면? 뭐 힌트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봤더니 막.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어? 주소책? 어? 야, 저건 좀 쓸만하지 않을까? 저 주소책. 주소책 탐나는데? 아, 이거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따로 안 떴어요. 어, 잠깐만. 아니, 그냥 볼 수 있네? 주소책. 어, 여기 다 써져 있다. 저명한 도시민의 우편 주소 뭐. 필요한 사람은 없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다니면은 혹시 퀘스트 얻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인어? 어? 달아오른 인어. 이거 아까 본 거 아니야? 발도르의 집. 잠깐만. 이 쪽에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어? 어? 오프. 갑자기 개소리를? 아. 얘랑. 얘랑 얘기해야지. 선한 사람이 착한 마음씨랑 얘기해야지. 뭐라고? 유 스피크. 그니까 너는 아니잖아. 그래서. 내 퀘스트에선 이야기를 좀 해. 문신 되게 신기하겠네. 내가 도착했을 때 그 꼬마에게 가혹하게 대하던데. 아, 얘도 그 마을 초입에서 만났던 애구나. 니 개를 찾은 거 같아서 그랬지. 멈추는. 사람도 아니구나. 뺨. 사람이 아니구만. 오. 오디스크티. 좀 볼까. 예. 깻잊. 야. 우리만이 스크래치를 보고 싶다고?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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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몸을 긁어달라고 히파람을 분다? 우리 스크래치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여기 나갔던 강아지였던 거야? 미안하지만 데려갈 수 없어 안 돼 우리 스크래치 아 맞네 아 이제서야 좀 맞춰지네 우리 완전 초반에 상기습 갔다가 죽은 애 있었잖아 걔가 편지량 다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걔가 여기 배달원이었던 거네 얘랑 함께 다니던 그 친구였던 거네 완전 초반에 나오거든요 와 그게 여기서 나온다고? 안 돼 헐 우리 스크래치는 줄 수 없어 안 돼 우리 스크래치 못 데려가 우리 마스코트야 안 돼 안 돼 우리 스크래치 안 돼 데려가면 안 돼 강아지 줄 수 없어 아 숨길걸 아 몰랐어 난 그냥 궁금해서 눌렀지 우리 스크래치 그냥 보여주는 건 줄 알았어 완전히 뺏기는 건지는 몰랐지 배달원이 기억도 안 났어 솔직히 여기까지 이 발더스 게이지를 해보신 분이라면 진짜 1장 2장 넘어오기 전에 이야기라서 여기 와서 봤을 때 기억한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진짜 아 하고 나중에 알았을걸 안 돼 우리 스크래치 줄 수 없어 아 너무해 넌 당장 여기서 떠나 어 20이야? 잠깐만 저 애들을 버리고 떠나 당장 아 오케이 다이스 강아지 괴롭히지마 다행이야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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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크래치는 어차피 내가 넘겨주지 않았어 말을 걸 수가 없네 당황하는 거야? 스크래치 어디 집에 돌아가야 돼 알았지? 어 얘도 이쁘게 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 우리 스크래치 잘 돌아갔겠지? 대화를 한번 해볼까? 어휴 아휴 저런 단체로 학대 당하고 있었나봐 센터가 올라갔어 아 아 아 왜 얘 강아지도 풀어놨으면 쟤도 쟤도 풀어주지 되게 따다롭네 거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가 보고 싶은데 그 저기 어디냐 주조소가 어딨지? 여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가 볼까요? 일단 내려가 볼까? 다시 동굴 오른쪽 근처 가면 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나 목표 주조소를 가자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다시 목표를 정했어 주조소를 가자 주조소를 가자 저기 동굴이 끝인가? 빨리 빨리 움직여 오 죽은 난민 불쌍하고 불쌍하고 슬쩍 정말 나쁜 게임이야 정말 나쁜 게임이야 이쪽에 또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쭉 가보자 왜요? 왜요? 게임 탓이지? 애초에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 부터가 나쁜 거 아닙니까? 아 나 물품부터 팔고 와야 되는데 아씨 들어보니까 물품 팔고 왔어야 됐는데 아니 디지스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게임이 잘못한 거지 이거 여기 온 김에 그냥 저기 거래 좀 하고 가자 다시 한 바퀴 돌아와 버렸네 아 이쪽에 길이 있구나 가방을 털고 가야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왔네 한 바퀴 돌아왔네 아까 이 아저씨한테 거래 좀 할까 거래를 하도록 합시다 넘친다 넘쳐 팔게 넘쳐 책은 다 캠프로 보내고 이제 이거 벌써 다 끝내고 2회차 3회차 하는 사람도 많겠지 3회차도 있으려나? 2회차까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2회차는 진짜 찐으로 궁금한 거 아니면 못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많이 지나쳐 온 게 정말 궁금하다면 할 것 같아 상인 아이템을 다시 훔치기가 되나? 뭐가 보여야 훔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아저씨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다 더 못 팔겠네 아저씨 아주 탈탈 털어갑니다 제가 제가 아주 탈탈 털어가요 아저씨 지갑 제대로 털어갑니다 물품도 안사는데 돈만 털어 가 물품도 안사는데 물품도 안사는데 돈마린 됐고 포도주 됐고 아 됐네 깔끔하게 다 털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다음해봐요 밤에 왔을 땐 돈 많이 챙겨 놓으세요 저쪽으로 가자 동굴 가야겠어 동굴이 궁금해지는 거야 이 배경 보니까 로스트하크 생각난다 로스트하크 초반의 배경이 이런 느낌인데 우리 로아 잘 살아 있니? 그 카멘 쇼케이스 그 일일이 다 전화로 돌리던데 잘 진행되고 있나 한때 한때 즐겼던 어 뭐가 들어있길래 15? 15점 도면 아 아우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데 뭐야 그냥 폭탄 쓰레기였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뭐야 뭐야 터져도 나올 건 나오던데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 이건 쓰레기 피만 깎였어 피 깎였어요 피 깎였어요 아스타리온 피 깎였잖아 꺼져가지고 아스타리온 피 깎였어 어 오 아니 여긴 뭐지 뭐지 신선한 시체는 뭐야 도대체 시체가 신선한 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라는 건가 구름 뭐지 왠지 함정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아 이거 안 터졌던가 기왕 안 쓰는 아이템 여기서 쓰자 기왕 안 쓰는 아이템 여기서 쓰자 이거 뭐 던지는 거 어딨냐 주체 어딨지 안 쓰는 아이템 던져버렸네 던지기 너무 안전하게 안착했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던지기 물체로 쓸만한 게 있나 피탄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 던져볼까 아 그런가 아 이거 함정을 해제하고 가야되나 아 이거 또 불안해요 저 얘 쫓아가다가 우당탕탕하고 다 밟아버릴까봐 어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어 여기 누구 있다 자명식합시다 주비 트랩도 있어 어 여기도 있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조심히 가 밟지마 너가 제일 걱정이야 오우 쉣 오 됐다 오우 되게 많네 가족이다 야 잠깐만 아 정말 이런 거 필요 없어 얘 이런 게 제일 무거워 가구니도 그냥 질지 말자 지금 뭐 돈이 궁한 것도 아니니까 뭐지 뭐지 가위군주 봉락배 니 상사인 누구야 뭔 소리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이고 한마디밖에 못돌았다네 장렬하게 죽는데 죽는 모습이 죽는 모습이 너무 징그러워 무슨 일이 있었던거니? 와 잠깐만 게일한테 바람같은거 있지 않았나? 바람 배우지 않았나? 그래 돌풍 배웠잖아 이럴때 쓰자 5레벨 배웠으니까 이런걸 빼고 바람 넣어주고 1레벨짜리들을 뺄까? 공격레벨을 높다고 다 좋은건 아니지만 1레벨 2레벨 2레벨 아 그래요? 높은것들로 다 교체하는게 좋겠구나 북부름 일단 넣어두고 공격마법 약간 좀 기본 기본 스킬 같은 거 5레벨짜리가 있는데 4레벨 하나 더 있어도 여기서 이것만 해도 지금 싸울 사람 3명 더 부를 수 있어 개이득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지금 우리팀 3명 더 부를 수 있어 아 그건 그런 그건 그런데 싸울 때요 싸울 때 완전히 싸울 때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안되나 이걸로 제거가 되나 뭐 그냥 이렇게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만 해도 뭐가 있는지 보이는데 뭐야 일단 제거해볼까 오 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한 번 더 쓰자 쇼 아 점프해서 가야되나 뭐야 여기도 시체 발견 뭐야 왜 안걸러져 저장하고 넘어가자 넘어가자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블랙 다이아몬드 미쳤다 블랙 다이아몬드 미쳤다 아 이거 뭐야 어 어치소 아 이건 굳이 이거 굳이 안해도 되는 거 아니야 위에 뭐가 있나 사다리 타고 넘어가도 되네요 이거 아 사다리 타고 넘어가도 되네 아 사다리 타고 넘어가도 되네 일단 저장부터 하고 나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아 오늘 좀 재밌네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좀 신선한 내용도 많고 정말 당황스러운 내용도 많지만 예전에는 아이아몬드 미쳤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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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적으로 막 그렇게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부럽잖아요. 보지 않아요. 안 봐요. 전 그런 거 안 봅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절단대 8 아니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남성분들은 많이 보겠지. 도대체... 어 그러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거기에 세워져 있던 배 여기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여기도 싸우겠다. 몇 초에 싸우겠네. 느낌 딱 싸울 만한 장소 봐. 어? 여기? 몰래 지켜보고 싶은데? 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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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인데? 왜 왜 왜 싸우는 건데 둘이 잘 지내봐 원만하게 화해를 해봐 원만한 화해를 좀 해봐 아 아니 뭐라고 오늘 한쪽 편에 섰으면 안쪽 편에 섰으면 5명과 싸울 수 있었겠지만 평화주의를 요구하다보니 그래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보자 회전배기 이거 한 번 더 쓰면 공격을 못하잖아 그치? 음 한 명을 죽이는 게 맞겠다 죽어라 와드 그렇지 오 뭐야 이거 다 단체로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지들끼리 싸우네 마법사 마법사야? 여기서 아 너 스케일 교체를 안했구나 그냥 쏘자 흠 뒤통수 때리는 게 훨씬 낫겠군 한 번 더 그치 좀만 앞으로 나갔다 흠 아우 16 헤은 1 하트 1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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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거리 녀석들 부터 없애야 돼 너는 아 이런 가짜는 싸우면 초포까지 써야 돼? 너무 많다 스킬이 넘쳐 흐르네 그냥 아주 아 쓸 땐 써줘야지 한 번씩 써줘야지 와드 니들끼리 좀 잘 싸워봐 우리 괜히 끼지말고 다들 체력이 엄청나다 여기 오고나니까 와 근데 칼라크 너무 센데? 생각해론 너무 센데? 밀치기 불탄다 화염 데미지 오호 아 오호 따위 오호 따위 애 죽이자 역시 귀찮은 존재였어 죽어라 진짜 제일 귀찮아 저 뒤 애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앞에 있는 애들부터 없애자 물어 볼까? 앙 음 물어 볼까? 앙 누워라 물어 볼까? 오 핅 앙 앙 잰 앙 앙 앙 앙 앙 두 번이면 죽겠지? 아 이게 안죽어? 이 친구 수련을 더 해야 되겠네 진짜 너 죽이자 공격력이 아깝다 공격력이 아까워 됐어 오 뭐야 불타 죽었어 아이고 이거 활보다는 칼로 찌르는게 더 낫겠다 도망치면 넌 활 쏘는 애다 보니 멀리 있어야겠다 제발 이번엔 치명타 들어가라 불타니깐 괜찮겠다 죽겠다 저거 전기 오 한 번 더 아 제 실패 하이야 이거 참 넌 얘랑 싸워 멀쩡한 녀석이랑 싸우는게 낫다 한 번 더 야 진짜 세 너무 마음에 들어 도망치면 침 밖에 못 쏘네 죽었다 너 혼자 남았어 한 번 더 잘가라 힐 좀 해줘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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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뭐야 시체분쇄기 뭐야 이게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센데 오 잠깐만 공격이 빛나가도 사부수기 피해를 입힌다 뭐가 더 좋은거지 실패하지 말라 겔드가 강가에서 우리 활동을 알아차렸습니다 스톨 로드는 방문객을 배웅해줄 것을 개인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기아의 부두 선원들이 스톨 로드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불평을 들었습니다 우리 화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 그가 직접 내려와 시범을 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 근데 지금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반짝춤 사위에 단검 애초에 검을 쓰는 사람이 애초에 검을 쓰는 사람이 애초에 검을 쓰는 사람이 애초에 검을 쓰는 사람이 그나마 아스타리우 이오가지구 아스타리우 이오가지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야 이거 5 이건 왜 여기 있지 아 아 이거 쓰는 사람들 아 이건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여기 있는 거고요 저것도 거래가 되나 이리 와봐 보자 하나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 먹고 포션이 포션이가 하나뿐인가 하나 먹을까 그냥 아이씨 이것밖에 안 되다니 나중에 내가 치료해 줄게 게일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 이쪽은 왜 다른 길은 있나 저 배에 이따 올라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가 많이 고프네요 보관함 보관함 뭐야 이거 아니 이게 왜 다 여기 있냐 잔뜩 있네 여기를 여기를 일리시드 저거 마인드 플레이어 쓰는 사람들 여기 들려야겠네 무조건 들려야 하는 곳이네 여기 여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곳이구나 특별한 거 없네 이러면 반대편으로 가봐야 되겠다 반대편 길도 있나 길이 어디야 나가는 길이 어디야 쭉 나가자 흠정은 조심하고 다들 끙끙대 아 나가는 것도 일이네 이거 또 여기 또 나가는 것도 일이네 여러분 1명씩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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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아까 해체하고 갔으면 오 이쪽으로 가야 보이지 그치 나오고 다음 손님 제일 위험해 저거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 다음 손님 살짝만 스쳐도 터질 것 같아 저거 밟을 뻔했다 저거 저장 저장 나노 저장 아까처럼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 버려 어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비싼 상자 안팔았구만 가자 가자 어 배고파 어 배고파 이상해 방송만 하면 배가 금방 고파 아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리 아 분명히 많이 먹었네 오 예예 오 예 아 삽이 없는 게 진짜 슬프다 삽을 어디서 사야 됐냐 삽을 쓸데없이 팔아가지고 오 저긴 어디지 저긴 어디서 어떻게 가는 거지 가는 길이 따로 이쪽이 아닌데 올라가 보자 아래쪽으로 못 가는 거 같은데 애초에 클릭 주차 안 되는 거면 도약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도 길인가 여기도 길같이 보이는데 아닌가 그냥 막아져 있는 거 뭔가 길 같지 않아요? 아 이거 궁금한데 여기서 이거 써볼까 아닌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벽인가 아무것도 없는 벽인가 아무것도 없는 벽인가 아 아 아 최대한 저 옆길 가보자 아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 게일이랑 얘기했던 그 천막 뒤쪽으로 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잉? 여긴 뭐야 여긴 뭐하는 곳이지? 어리석은 등신의 사색? 어리석은 등신의 사색?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지? 등신 맞지? 아이고 잠시만요 나는 신의 저주를 받아 발더스 게이트로 발굽을 옮겼습니다 아 별 내용 아닌 거 같군요 난 처음에 등산을 등신으로 읽은 줄 알았어 내가 오오오 이 마을 뒤쪽에 길이 있나? 아닌데 길 없는데 여긴 이미 들렸고 아 이 쪽 뒤에 길이 있나? 저건 어떻게 가지? 저건 그냥 그림인가? 길이 저건 아 아 돌 베렌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긴 어떻게 가는 거지? 위치상 가는 길이... 아 여기 넘어가야 되나 보다 아 여긴 여기 넘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보네 저기 막혀 있는 문 있잖아요 뒷쪽에 길이 있어 아니 여기 지도상으로는 없는데요 여기는 집이야 집 여기 아예 절벽인데요 집 안쪽까지 안 들어가서 이렇게 뜬 거 아닐까요 아냐 아냐 이쪽 아냐 여긴 지금도 못 가나? 여긴 언제 갈 수 있나 보지? 여긴 언제 갈 수 있나 보지? 뭔가 갈 수 있는 장소 같은데 어 야 문 닫어 아무도 없다 지금이 기회야 아무도 없지? 저쪽에 있어 반대편에 지금이 기회야 오! 대박 대박 호션이 있네 오 중급 치유의 물약 잠깐만 오호 호션이 여기 있었네 보약을 할 수 있나 여기서 어? 경비병 어디 갔어? 대박 야 여기 문 열었구나 대박 대박 저번에 왔을 때 여기 바로 경비병이 있어서 못 봤는데 근데 여기서 도약하면은 이거 될 거 같아요 안 뜨는 거 보니까 이거 퀘스트로 넘어가는 곳인가봐요 퀘스트를 해야지 넘어갈 수 있나 그나마 여기 찍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눈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아까 거기 다시 가보자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길이 없어요 없어요 일단 이 옆쪽에도 길은 없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리 와봐 이 집 뒤쪽으로 갈 수 있나? 이게 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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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이쪽으로 가나? 여기 막혀 있는 건가? 이리 와봐 안되네 안되네 아예 클릭이 안 돼요 클릭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모양 자체가 안 잡혀요 원래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야 뭘 하는데 지도만 보면 맞는 거 같아요 이거 여기 나가서 이리로 가야 돼 일단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들어가냐 일단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정말 애초에 주조소도 안에 있나봐 근데요 입구를 못 찾잖아요 어딘지 모르겠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위에는 다 본 거 같은데 밑으로 들어가는 길이 또 있나? 지하길을 또 찾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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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보여줄까? 나 이거 주웠는데 입장권 주고나서 얘기 안 해봤으니까 한번만 다시 얘기해볼까? 다시 한번 말 걸어볼게요 나 이거 자리를 내려줘 다시 얘기해보자 아 보자 보호하기 위해 왔다 어? 잠깐만 은근슬쩍 어 초대받았어 아 티켓 초대받았어 오케이 어 드디어 들어간다 와 드디어 들어간다 와 대박 대박 가자 남의 거 훔쳐가지고 가자 드디어 들어왔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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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미 알고 있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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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거래를 하던지 도망을 치던지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준 거 팔고 뭐 그래도 갖고 있네 없는척하기는 Да 팔자 이거 팔고 여기는 일단 들고 있어봐 너도 팔 거 많지 않나? 팔 거 없나? 다이아몬드 팔어 이것도 팔고 지금 보면 얘가 입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거니까 얘 옷 좀 사줄까? 맞는 옷이 있나? 아니 뭐야 얘 거 기준으로 나와야지 반통 피해를 덜 받는다 똑같네 방어도만 살짝 올라가는 거네 받는 이건 아니고 아니 자꾸 못됐고 이거 그냥 똑같은데 1 하나 오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7 이걸로 할까? 근데 민첩 내성굴림과 판정의 보너스를 얻는다는 게 생각보다 좋던데 이거는 저기 걔가 입어야 되는 거잖아 칼라크 안통 피해 관통 피해랑 대기 피해 이걸 하나 사서 왜 소리가 안 나냐? 아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잠깐만 주게 산 거 같죠? 잠깐만요 왜 소리가 안 나지? 사는 거 소리 났다가 왜 사는 게 갑자기 왜 소리가 안 나지? 오 이제 소리 나네 사람이야 옷 멋있어졌네 근데 이래 아빠 위에 거를 안 판단 말이야 위에 거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건 희귀한 의복이긴 한데 방어도가 너무 떨어져서 게일은 슬슬 갈아입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가? 그냥 이거 이대로 입고 있는 게 나으려나? 그러네 다 무겁네 얘는 빼자 좀 더 좋은 거 가지고 있고 됐어? 뭐 이 정도면 고향감은 우리 아스타리온을 이기질 못하지 어? 이거 뭐지? 지하통로는 뭐야? 감옥이다 저기 감옥이구나 잔다 그렇다면 모든 신이 뭐였더라 모든 신 키가 뭐죠? 다같이 은신하는 키가 뭐죠? 키 있지 않나요? 시프트 시 아 됐다 아 근데 이거 열쇠 여는 소리 어차피 들리는 거 아닌가? 열쇠 열면 어차피 소리 들리는 거 아니야? 죽이고 가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 죽이고 가는 게 제일 빠른 거 아닌가요? 자물쇠 한번 따봐? 조용히 이게 되나? 오 20짜리네? 아니 원래 어떤 거 오 1구 1구 2구 1구 좀 1구 2구 1구 3구 2구 1구 5구 1구 1구 2구 2구 1구 경비하나야? 여기 두 명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아 이거 편하게 다니기에 그냥 다 싹쓸이하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뭐 올릴 거 없는데 다 죽이면 되지 다 죽이면 조용히 다니는 거 아닌가? 저거 거리가 짧다 여기 나와봐 여기 문 열고 저장했으니까요 지나가고 아 네 명이서 같이 다니는 건 좀 불편한데 아까 걔 닿는 범위가 여기까지는 안 오던데 안 들키지 않을까? 가만히 서 있는데 보일 거 같기도 하고 그런가? 이제 지나가고 또 가자 저쪽에 문을 열어볼까요? 겔일 왜 일어나지? 여기 문이 뭐야? 보관실? 일단 죽지 말고 문 부터 열자 오겠다 빨리 와 빨리 좀 와 아우 답답해 죽겠네 오겠다 오겠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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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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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한 명이야 어차피 한 명이기 때문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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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4? 조용히 처리하면 돼 뭐야 또 있어 아 녀석들 안에서 반응했구나 됐다 이거 다 잡으면 되지 아이 편하게 다니자 쟤네도 올 때까지 여기 있자 어서와 어서와 어 우린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어서와 어서와 두 명? 아까 돌아다니던 사람은 안 걸렸나 보네 넌 내가 사용해라 살짝 이쪽 자리를 옮겨볼까 살짝 이쪽 자리를 옮겨볼까 여기가 못 나오네 들어와 안가 들어와 보이게 됐어 들어와 때리겠지? 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너무 가까운데 이거 마법으로 쓰기가 애매하네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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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있는 게일이 이거 도약을 어떻게 되든 맞는 거구나 때려보면 그냥 때려보면 그냥 아 얼마 안 나와도 됐다 해봐 안되지? 혹시 그럴 줄 알았어 오 팔라딘이구나 안돼 단체로 포복당했어 미친 오 일어났다 오 칼라크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칼라크만 있으면 오 오 아니네 두방 컷일 줄 알았는데 오 오 오 오 또 당했어 아 안돼 우리 게일 우리 게일 공격하지마 멀리 있는 애가 얘부터 붙여야 돼 얘가 제일 귀찮네 우리 게일 계속 쫄았네 얘한테 써야 되는데 오 또 죽어 어허 어 어 오 좋아 좋아 열쇠 챙기고 아니 이러면 오히려 불리한데 진짜 화살이 더 센데 망했다 오 나이스 제발 이걸로라도 때리면 죽지 않을까 제발 아 이 뭐야 지금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어 죽어라 아 나밖에 치유가 안되는구나 우리 개일 많이 맞았네 쓸데없이 피만 깎이는 행동을 했지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 아 하나 먹자 아 아 아 수식은 한번만 더 하고 쓰고싶은데 아니 이렇게까지 길게 싸울 줄 몰랐어요 손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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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손해 개손해 오 야 이거 보관실 열쇠 아 이거 굳이 안 열어도 되네 아 좋네 열쇠가 없으면 열쇠를 뺏으면 되는거였네 그치 열쇠가 없으면 열쇠를 뺏으면 되지 그치 자 뭐가있나 볼까 별거 없어보이는데 오 이게 뭐야 잘 안쓰지만 오 사용중인 무기에 독을 바른대 성공하지 못한 못하면 실명과 중독에 걸린다고? 도대체 이걸 왜 쓰라는거야 그러면 오 아니면 두잖아 사용중인 무기에 독을 바른다 대상한테? 대상이였어? 내가 아니라? 써져있는게 나 아니었어? 대상이 건강 내성불림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 그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도 어차피 뭐 아니면 도라는 소리 아니야 이거 확률이 확률이 뭐 아니면 도라는거 아니야? 양파 많이 먹네 양파가 오히려 많이 나오는데 좋은건 맞아요 좋은건 알겠는데요 좋은건 알겠는데 내가 안쓰니까 별로 좋은거 같지가 않아요 좋은건 알겠는데 필요없어 내려가 아 뭐야 생각보다 별거 없네 이건 날아서 가져와야되네 재수 재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깊은 곳에 있지 않을까? 근데 감옥인데 되게 작다 메인이 아닌가봐 여기가 큰 도시 치고는 감옥이 되게 작은데 메인이 아닌가봐 저거 없네 뭐야 이쪽 길은 뭐야? 은신하는 곳인가? 은신하는 곳인가? 봐봐 봐봐 그럼 이건 뭐에 쓰는거야? 해바라기 씨빵 햇바라기 씨빵 해바라기 씨빵이 하나 들어가있네요 그러네 근데 없네 죄수가 하나도 없는데 다 죽여서 없는거 아닐까 그럼 그냥 죽었네 영주 고타시의 진정한 상 청소년 범죄 이게 뭐야 얘는 뭐지 정체가 아 반대쪽 반대쪽 자문관 플로리? 뭐가 끝나? 무슨 일이 있었던건데 어 그치 잠깐만 아 내가 끝났다고? 아 그 사람이 끝났다는거야? 아니야 나갈수있어 어 한심하고 널 두들겨서 정신차리게 해주마 아니 아니 좀 이런데 이건 좀 약간 그러게 이런데서 빠져나갈 생각을 해야지 살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포기하면 어떡해 일단 널 풀어줄게 넌 나가야지 지금 나가야지 지금 나가야지 지금 그래 나가 얼른 도망가 널 살리기 위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날 따라와 날 따라와 어 기다려봐 혹시 이 안에 훔쳐갈거 없니? 아무것도 없구나 증거풍 상자 아무도 없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배우를 못받고 어머 어 누구세요? 나가세요 태도부터 틀렸군 살려주러 왔는데 태도부터 글러먹었어 탈출 도와줄게 어 여기서 살겠다는거야? 기껏 도와주겠다는데 태도가 왜 저래? 태도가 특별한거 없네 여길 조용히 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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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너 조용히 너 야 너도 너도 수그려야되는데 아니 너 두숨 먹을거 그렇지 어떻게 나가냐 이대로 나가면은 걸리는거 아니야? 나갈 길이 없는데 일단 나가 그래요 나가서 확인해보자 이대로 나갈 수 있는지 안걸리나? 어 어 어 어 어 여기서 움직이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어 어 된건가? 어 됐네? 어 된거네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될까?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될까? 어 어 얘도 뭐 줄다나? 어 어 어 어 어 이웃 파이트 커밍 바틀은 나게 이즈 롱 에스 시티 스탠스 아이고 스탠트 웹입 베스 이즈 마이 프로미스 오케이 이즈 스페스 이즈 맥주 악웅 목이 추가됐대 어허 오케이 저장하고 가자 여기 아직 탐험 덜 했어 이 위에도 봐야지 이게 뭐야 오타시경의 초사 에헥 잘생기고 공기하대 잘생겼다니 잘생기지도 않았던가 술 좋아하게 생겼던데 어 누가 세 줄 요약 좀 너무 붙어있어서 잠시만 가족성이 떨어져 가족성이 떨어지는데 누가 세 줄 요약 좀 어 어 그냥 갈게요 어 중요한 내용이 써져 있나 발교의 살인 특징을 지닌 시체가 다시 한 번 더 발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10일에 몇 개씩 발견되겠지 살인의 특징을 지닌 시체라니 살인의 특징을 지닌 시체라니 발교 살인의 특징 아 발교에서 뭐야 살인집단 나는 거야 단체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시체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잖아 오 오 미조라다 미조라가 여깄네 아니 미조라 놀랍도 없더니 내가 만나러 언제까지 기다렸구나 그 정도면 잠깐 이 정도면은 위를 조 위를 약간 폐처럼 부린다기보다 거의 그냥 좋아하는 거 아니냐 거의 집착 수준으로 좋아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아 아니 뭐야 뭐지 아 아 아 부담스럽게 아 벌써 만나 일단 갈까 아 이렇게 레드카 패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흠 흠 흐 흠 흠 흠 어허? 어허? 뭐라는거야? 잠깐만 그래 아직은 공격하면 안돼 잠깐만 저장 한번 하고 어 생포 그래 지금 아직 공격할 때가 아니야 기회가 생길 때까지 좀만 미루자 오 18은 계속 18 나오네 아까보다 18스럽네요 정말 숫자 18은 아주 정확하게 나오네 네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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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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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뇨 한마디네 옷만 벗기면 어디서 술 마시게 생겼어 약간 약간 누숙자 느낌 응? 응? 그쵸 엘더브레인이 고통스러워한다고 했잖아 날 낀다 날 꼬시네 날 꼬시네 너같은 자들과 거래할 생각은 없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외모가 그쵸 나한테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거지 저 여자 싫어하나보네 아니 여기서 보고 있을수도 있는데 네더스톤이 하나 나한테 있는데 네더스톤이 하나 나한테 있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어 뭐야 도시를 해치고 싶지 않다고? 이 자식 어디서부터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야? 그래 널 믿게 하려면 꽤나 많은 노력을 나한테 들여봐 오늘 주던가 아 짠 이때 뱀 에 이케 이케 어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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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는 페이룬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것들은 더군요 하나님! 우리 완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리는 무엇이든 우리의 정리가 될까요? 저는 이 정리가 없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정리는 우리에게 잘 serve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는 없으면 그럼, 우리의 정리는 무엇이든 우리의 정리는 무엇이든 칼라크가 싫어할텐데 보자 통차를 한번 해보고 생각해볼까 일단 통차 15정도면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는 한번 더 해야 돼 나와라 거봐 18은 계속 나온다니까 18 또 나왔어 뭐야 진짜였어? 진심이네 배신할 생각은 없나본데 이거 칼라크가 엄청 싫어할텐데 생각해볼게 약속은 못하지만 생각해볼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답이야 K약속 느낌 저거 K약속이잖아 밥 한번 먹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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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도네이션은 생각을 하면 안되죠 그죠? 본능에 맡기셔야 도네이션 리액션이 보고 싶어 도네이션 이거 해줘 도네이션 우리 스트리머 밥 먹어야 돼 도네이션 우리 스트리머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돈 모아 뭐 이런거지 우리 스트리머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야 돼 도네이션 본능이야 본능 그런거 본능이에요 도네이션은 본능이야 생각해볼게 뭐? 내 동요주 한 명이 사기꾼이라고? 뭐? 잠깐만 오린이 내 동요 중에 하나로 변신했다는 것 같아 오린이 그렇게 쉽게 모습을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뭐 그래 바알 교를 믿고 있나 보네 대표들이 스틸워츠가 오린이 초래할 수 있을텐데 왜 나를 데려가려는 거야? 오린이 야 너도 찾기 힘든데 나를 그니까요 나도 그 생각했어 아까 바알교 특징의 그 시체가 있다 했잖아 그러면 오린이 아까 바알 얘기 나왔으니까 그 살인자도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사람일수도 있겠는데 계획이 뭐야 어 맞네 붉은 오린 맞네 아까 그 살인사표야 저 파고마 음 아홉 지역에서 왕관과 같은 강력한 아티팩트로 어디서 찾았지 아 그런거야 그리하여 너희의 폭정이 시작되었구나 오케이 가도 되는거지 첫번째 대공이 헤어스타일이 이 허접한 의식에는 관심이 없어 조화가 두개나 있는데 이거랑 이거의 영어 차이가 뭐지 오케이 오케이 아버지 아들은 아들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버지 안돼요 아버지 넘겨주면 안돼요 아버지 넘겨주면 안돼요 아버지 넘겨주면 안돼요 아 지금은 어쩔 수 없네 아버지도 구하려면 지금 이 상황에 그냥 수능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끝까지 자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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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소리도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계약은 안했어 제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 안해도 괜찮았을거야 솔직히 아 칼라크 아 아 칼라크 화내지 마 이거 다 미래가 있는거니까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와 대화를 해야겠구나 아 아 아 진정해 진정해 아 아 아 아 사기꾼처럼 보였어 아 아 아 최대한 설득 기분좋게 하자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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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롱 가 아 나우 내에 잠 안 후 노즈 굿 비즈니스 아 그리고 아니 음 찜찜하네 아 저장 한번 하고 자까봐 뭐 좀 확인할게요 아까 중간에 끊긴 것 때문에 성인은 뭐 한번만 5 자 이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 어 생긴 것도 맘에 안 돼 생긴 것도 맘에 안 돼 어 워드 웨스튬 어허 땡스 티유 아이덴 헉 4킹 제니모 아이집 테이크 워터에 대사이 원 시스는 마더 파카 이모 쎄프니 웨어 당한 대왕 에니 자 어쩌다보니 우세 들어와 가지고 해 주기 싫긴 해 저렇게 큰 걸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 얘기를 해봐야 되나 여기 못 나가네 나중에 돌아다니고 나가자 이조라 씨 뭐? 내가 말했지? 정말 좋은 날이었어 분명히 agree 그리고 드라마가 시작됐어 그는 어디로 끌려갔지? 구 확인 해야되는데 내가 듣는 날이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바쁜 방법이 없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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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한테 아버지 구하기로 약속했는데 안돼 아니 뭐야 공장을 포기하지 않아 알려줘 아직 안죽었나 보다 아직 안죽었나 보다 아님 말고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해본 말인 것 같아 어휴 이래서 악마들이란 악마들 진짜 윌이 화를 많이 내겠네 미안하다 윌 어쩔 수 없었다 이야 오 지진 오 지진 오오오 오 지진 지진 오 지진 오 지진 오 지진 오 지진 오 지진 오 지진 알았어 알았어 얼른 찾아야겠다 나의 갈등의 시간이 와버렸어 아 잠깐만 자금자금 어차피 웨이포인트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 아니에요 저장 한번 하고 이게 여기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말이 다르니까 아니겠지 그냥 같은 도시라서 그런 거겠지 그렇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라서 그러겠지 보통 넘어갈 때 퀘스트를 어떻게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없으니까 아 배고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겨우 3시간이라니 겨우 3시간이라니 방송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됐지만 한 번 튕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자야죠 잠 안 잘 거예요? 지각하셨잖아요 아 여러분도 자야죠 내일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도 내일 약속이 있습니다 오 드디어 어 어 아 갈 수 있는 거겠지 나갈 수 있는 거 맞겠지 여기 떠 있는 거니까 와 여기가 그 엄청나다는 그곳인가요? 내가 아까 돌아 아 돌아갈 수 있네 돌아가기가 있네 뭐야 나는 게이트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 심지어 마을도 아니었던 거야 마을인 줄 알았더니 마을이 아니었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아 아 제일 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거든 아 아 아니네 온 뱅 좀 걸릴 거 같은데 느낌이 아 아 시점 고정하고 다녀야 되나 그러지 않으면 운행이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할 게 진짜 많다 이제 오 여기 때리는 소리 잠깐만 이상한 거지 허리? 뭔 소리야 어머 어머 몇 번 두들겨 맞더니 뭐야 몇 번 두들겨 맞더니 언데드가 됐어 이거 뭐야? 뭐지 방금? 누가 이렇게 막 혼내고 있긴 했는데 너 안 죽잖아 안 죽는데 싸우자고? 돈 먼저 그럼 내가 죽을 수 있어 뭐야? 돈 주고 때리라는 거? 샌드백인가? 보수를 받기 위한 이상한 방법이군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 많은가? 아 아 아 아 죽지 않는 걸 이용해서 샌드백을 아 스트레스 프리 겸으로 때리라고 하는 거구나 아 아 아 직업이네 나름의 직업이네 여기에서의 본인은 언데드니까 아 근데 언데드는 불로 막 태워도 안준나? 나 몸에 상처도 안 날테고 약간 생김새만 좀 이상하지 아 아 이런데 일일이 다 돌아다니는 건 진짜 오래 걸리겠네 어 어 바로 찾았네 게일이 오고 싶었던 데 아니야? 겸손한 발가락 함 이름이 왜 이래? 이름이 왜 겸손한 발가락이야? 어 여기서 뭘 구매할 수 있지? 여기가 그 스크롤 파는 데인가 보다 상인이네. 근데 머리가 없으시네. 눈은 되게 초롱초롱 하신대 성전사의 망토. 어 이거 팔라딘 망토 아니냐? 오 개꿀 아 이분은 돈은 갖고 있지 않네. 물건부터 먼저 사야되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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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차지하는거 다 팔자 근데 이분한테는 뭘 계속 사야되겠네 오 야 무기도 무기도 하나 사 대박 대박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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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도 사 대박 대박 야 장갑도 사 이럴때 쓰려고 어? 돈을 모아둔거지 아이고 아이고 팔아도 되는거였네 이것도 사자 그냥 쿠션 일단 다 사고 오 오케이 은근히 쓸만한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좋아요 빈병은 팔아야되고 빈병은 팔아야되고 빈병은 팔아야되고 그냥 팔자 앗줄도 팔고 앗줄도 갖고 있을 의미가 없었네 생각해보니 이건 왜 내가 가지고 있었지 어? 이거 팔아 아냐 팔아 중요한 단서였지만 어차피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 팔아도 돼 동물의 언어 물약도 있네 음 웬만한 건 다 배워가지고 오 이런거 배워놔야지 오 너무 좋네 대박 대박 물약은 애초에 안쓰니까 우리 게일 우리 게일 주머니를 주머니를 보자 안 배운거 위주로 좀 배워볼까 음 이건 지금 배웠잖아 안 배웠나 안 배웠구나 배우려다가 말았구나 안 배웠구나 배우려다가 말았구나 이거 배우고 아 이거 좀 아 보자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는게 좋으니까 아 아 이미 안은 주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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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개 놓을까 음 아유 아유 천둥파가 거리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 애초에 처음에 잘 안 써 가지고 빼놓은 거거든요 비문을 읽는 기도한다 어 뭘 어 일단 아무거나 바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팔아버렸네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팔아버렸어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팔아버렸어 비싼 거 맞춰야 되나 너 말고 얘가 읽었어야 됐나 너 말고 얘가 읽었어야 됐나 행운의 여신 티모라 미소짓날 행운의 여신께 기도드립니다 주사위 판에 티모라여 그대를 정합니다 뭐야 주사위 여신도 있어? 마지막 이거 왜 도박이야 도박이 신이네 아니 마지막 이거 뭐야 나도 좀 살려주라 맞네 이거 도박 주사위 돌리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 지금 우리가 주사위 돌리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돌려야 되는데 여구야 질서의 신 티르는 영혼을 포식하고 원초전 악 중 하나인 혼돈의 사냥개 케제프에게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일사적으로 케제프를 쓰러트리려는 신의 연납은 사냥개를 파멸과 절망에 불모의 땅으로 쫓아가 그 얘기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사냥개 엄청 강한 사냥개인가 보네 아 그랬구나 하플링의 어머니 지금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되는지 글씨가 안 읽히네 셀룬의 열성신도 지금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되는지 지금 속이 쓰릴 정도로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새로운 도시 넘어왔으니까 여기저기 여기저기 많이 봐야되겠네 아 이 나이트송은 아직도 떠있냐 일단 궁전도 찾아 궁전이 이쪽에 있네 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퀘스트를 더 받아 봐야 알겠네요 일단 저장 한번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뱅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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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찜